여기는 계속해서 강진 하멜 럭비 구장입니다. 제27회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 선수권대 고등부 결승전 부천 북고등학교와 백신고등학교의 경기를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 옆에는 박기행 전 국가대표팀 감독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저는 중등부 경기에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고등부 경기 마찬가지로 대진상으로는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충계리그 전에서 백신고등학교가 우승을 했고요. 또 반면에 부천국가님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국럭비 대회에서는요. 부천고등학교가 우승을 하고 백신고등학교가 준우승을 했어요. 또 대통령기 때는 세 번째로 결승에서 만나거든요. 양팀 다 1승 2패이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 빅게임이 된다고 예상됩니다. 그렇죠. 먼저 파란색 유니폼에 부천국구입니다. 유정훈 감독이 이끕니다. 김성준, 민진홍, 신동엽, 이현준, 김성명, 김범준, 양준철, 김어진, 조정형, 강경수, 하만찬, 고영창, 김창대, 안상영, 그리고 강임찬이 라인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에 부천국구에 교과가 울려퍼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등부 경기를 보고 바로 고등부 경기를 보다 보니까 선수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확실히 많이 더 성장한 모습이 강하게 예능에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12명이고요. 또 엔트리가 18명이지만 고등학교는 15명이 시합을 뛰고 지금 그 8명이 리셰브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선수들로서 고등부라고 한다면 중등부와의 차이점. 조금 기량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성장해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번에는 어웨이 팀의 입장인 백신고등학교의 교과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에 백신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명문으로서 이번 대통령기 우승컵을 충분히 욕심낼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조금 더 진지한 모습으로서 경기를 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앞서 제가 중등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이 학교를 대표해서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고등학교 백동욱 감독이 뽑은 포인트입니다. 윤참, 박재민, 정성린, 정선우, 유재찬, 이재준, 양지웅, 윤종욱, 조정환, 이송도, 김대랑, 한정훈, 김동혁, 유승수, 최민재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양 팀 선수들이 후보 선수를 제외한 주전 선수들이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백신고등학교 부천 북고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이 이곳에 와서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제인이 참 멀리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예선전에는 중고등학교가 도대표로 나가는데요. 양 팀도 숙적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요. 네, 그렇죠. 서로 지고 이기고, 몇 년 동안 반복이 됐거든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양 팀이 서로의 인사를 거친 다음에 서로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워낙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팀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뽑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양 팀 모두 중결승, 백신고등학교가 중결승에서 아주 힘겹게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천 북고등학교는 조금 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방금 정확하게 짚어주셨겠습니다만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한 경기가 치열했는데 그 경기가 중결승이었고 부천 북고는 두 경기가 치열했습니다만 예선전과 팔강전. 참 아주 묘한 그림이 형성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것과 부심은요. 조준호 선생님과 신영철, 오승윤 선생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고표는 백신고등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 전에 제가 정영진 코치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부천고등학교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충계를 그전하고 충계를 그전하고 충계를 시합 때보다 한탄포 좀 느리게 공격을 가지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전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먼저 킥오프는 SO 이송두가 풀어나가 봅니다. 자, 저하게 좋은 위치에다가 차줬습니다. 지금 킥한 것과 동시에 지금 백신고등학교가 좋은 찬스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센터는 쪽, 확실한 이 패스. 자, 서포터를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노코너를 했기 때문에 레프레이가 어드벤틱을 적용을 했지만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락콤하는 형성에서 지금 12의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초모두께 선수들이 푸싱을 하다 보니까 턴오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최초로 반칙한 위치에서 스크람 형성이 됐고요. 스크람 형성은 중학교와 틀릴 식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덟 명이 스크람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람의 정통적인 자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덟 명이 스크람 레프레이가 어떤 고와 함께 3단계로 스크람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나온 스크람 형성. 자, 볼 팀은 정중앙으로 팀을 해줘야 되고요. 백신고등학교 공을 가져옵니다. 센터 쪽 라인을 좀 낮게 서면서 움직임을 갖고 다시 한 번 러크 공격을 찾고 있거든요. 밑 빠져나옵니다. 센터 쪽 오른쪽을 선택해 봅니다. 공간 좋습니다.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페인트 동작 본인이 직접 자, 지금도 15번 김민진 선수가 아, 최민진 선수가 패스를 안 주고 본인이 갖고 들어왔었거든요. 준 다음에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 후방에서 분명히 달려들어온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태클 후에 태클 나온 후에 볼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포에서 그 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부천복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 위기 상황을 다행히 공격권을 가져오면서 넘기게 됩니다. 자, 태클을 당하더라도 우리 편이 볼을 받을 수 있게끔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태클을 당해도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수비 라인을 더 끌어 다니고 그리고 그만큼 빈 공간이 더 형성되겠는데요. 아, 그럼요. 센터 쪽 다시 한번 킥으로 열어봅니다. 오른쪽으로 라인 아웃이 형성됩니다. 라인 아웃 외에 그 어떤 그 지역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킥을 해줬거든요. 좋은 방법입니다. 자, 킥도 롱킥, 하이킥, 쇼킥 그로바퀴 여러 킥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킥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지역 전술적으로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져야 됩니다. 볼트위꺼는 백신고등학교 라인 아웃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볼 타이밍이 조금 늦어요. 다시 한번 중앙쪽 여기서 공을 놓쳤는데요. 다행히 서포트해주는 선수가 공을 유지합니다. 백신고등학교 킥으로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자, 오늘 백신고등학교가 패스보다는 그 킥으로서 많이 공교 루트를 찾고 있거든요. 양 팀 모두 이제 계속해서 킥으로서 이제 공간 싸움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킥한 후에 골 주변에서부터 10m 이상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한 선수가 고통으로서 했기 때문에 안에 이제 메디컬 코치가 들어갔고요.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쇼킥 굉장히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라인 쪽까지 공을 보내놨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천부 고등학교 자, 부천부 고등학교 김창대 선수가 그 킥을 한 볼을 본인이 잡고 다시 속히 울어서 그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좋았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강임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오른쪽 무릎을 고통으로서 하면서 지금 강인찬 선수 부총무 고등학교 풀백 선수 주장인데요. 저 선수가 굉장히 움직임도 좋고 팀에 대한 어떤 리더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백신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저 선수를 놓치게 되면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강력한 택클을 넣어서 지금 저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임찬은 경기장 내에서 일단 치료를 받고 다시 경기의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부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선수들이 몸을 잘 추스려야 됩니다. 유정훈 감독 입장에서 조금 간담이 서늘했었을 만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15번 강인찬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크거든요. 자, 이제 스크라임이 이루어졌고요. 보이 투입건은 백신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험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패스보다는 키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스토리를 팔 수 있습니다. 자, 재치있게 스크라임 아프가 사이드옥을 빈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공격을 했어요. 너무 에이시 버텨주면서 조금 더 다른 선수들이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크, 스위치 패스 좋았고요. 다시 센터쪽, 강한 힘 다툼. 자, 컨택을 하면서 움직이는 동작 굉장히 좋았어요. 왼쪽으로. 하지만 이제는 부총 붙고도 라인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센터쪽. 아, 지금도 많은 패스를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요. 웨인트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태클. 그리고 킥으로써 열어놨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백신 고등학교와 부총 붙고 양 팀 모두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방금 같은 장면에서 확실히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볼이 인골 데드볼 라인을 나아가는 줄 알았더니 네. 지금 다시 바운드가 뒤로 되어서 터치가 됐거든요. 럭비는 그 볼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사실 일정한 방향 쪽으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럭비 공 튀듯하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라인업 형성이 됐고요. 그렇죠. 부총 붙고. 자, 디펜스를. 이번에는 부총 붙고가 윤리한 장소. 강한 디펜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찬스예요. 역시나 킥으로 열어놨습니다. 자, 패스 안됨 시성원 선수가 기다리지 말고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야, 킥으로 내어주는 거 중간 카트. 자, 쇼킥보다는 지금 롱킥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럭크. 공의 소유권이 아직 결정나지 못했는데요. 완벽하게. 부총 붙고. 벽을 쌌고요. 오른쪽으로. 자, 나가면서 공간을 이용한. 정확히 F로 100에 저지당하면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럭크. 자, 안쪽 쉐도우 프레이. 다시 한 번 더. 훨씬 나 힘이 좋습니다. 자, 백신구 나학교가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가면서 정확한 타클이 필요해요. 다시 한 번 왼쪽을 선택해 봅니다. 자, 일단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부총 붙고 반대로 백신구 입장에서는 일단 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줄 건 확실히 준 다음에 그 다음 수비 형태를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역시 난 킥으로서 라인 밖으로 공을 보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 측에서 저렇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이 고등부 결승은 중등부 결승과는 다르게 킥도 많고 킥의 방향도 그리고 킥의 기술도 아주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을 미리 간판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사항 예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경기 자체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공간을 공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비자 입장에서는 공간을 넓혀지지 않도록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라인아웃 때 정중앙으로 볼을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라스트 트랙으로서. 그 10원부터 지점에서 스크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스크람과 라인아웃 모두 이제 정중앙으로 볼 투입권자가 투입을 시켜놓고 선수들 간에 사인으로서 이제 공을 가져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스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라인아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인아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볼을 투입하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네. 거의 90% 이상이 스크람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많이 준비되어 있는 작전이 아니면 그 선택권에서 스크람을 많이 선택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레프리가 백신고등학교 3번 타이틀 프롭이 바인딩이 위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스크람을 어게인을 시켰거든요. 이 강한 힘겨루기가 있는 스크람도 정식 자세만 취한다면 전혀 부상이 없는데요. 그럼요. 정확한 자세, 정확한 바인딩, 힘이 필요합니다. 왼쪽으로 부천부고 패스 좋았습니다. 패스 잘 연결됩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태클. 자, 그 윙 안상현 선수가 굉장히 걸음이 빨래거든요. 네. 부천부고등학교. 러크. 자, 나가면서 쉴드오프에 패스 좋았어요. 조금 선수들이 뒤쪽에 많이 패치시켜놓는 부천부고인데요. 자,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 부천부고등학교가 그 쉴드오프 한 다음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패스를 하고. 그런 것도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연결됐습니다. 페인트 동작 좋습니다. 다른 선수가 서포트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러크. 자, 부천부고등학교 7번 양주춘 선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당연히요. 공의 소유권 부천부고가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자, 볼 타이밍을 한 터보 빠르게 나오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천부고등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면서 플레이 해줘야 되고요. 러크. 버티는 힘 좋았습니다. 볼랑은 타이밍이 조금 늦어요. 늦다 보니까. 킥으로서 다시 프로가가 봅니다. 제치 있는 킥.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다양한 선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천부고등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희천 선수가 백신고등학교 백라인이 단단하게 수비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네. 뒷 공간을 이용한 어떤 쇼킥으로서 득점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그라운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그라운딩이 됐기 때문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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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라운딩이 됐기 때문에 판단이 되서. 지금 22m 지점에서 드롭키우로서 재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전 11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양 팀 아직 어떠한 팀도 트라이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자그마한 실수가 득점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부총고등학교가 어떤 공격 포지션이 시스템이 약간 바뀌었어요 사실 이렇게 점수가 안 나는 0대0 상황에서 10분째 지나고 있는게 더 긴장되는데요 13번 대우 김창대 선수가 킥으로서 본인이 잡고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공간이 열렸는데 이 패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부총 붙고 센터쪽에서 센터 라인 쪽에 다시 한 번 테크 자 남바히 대단한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공간을 열어놓고 지금 럭크 후에 지금 백신고등학교 백스 라인에서 업세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네틱이 죽여졌거든요 없애지 않으면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자 여기도 본인이 직접 해결하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던 부총 붙은 것 같은데요 김창대 선수가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등이에요 킥한 후에 본인이 스스로가 잡고 그런 다음에 그 정확한 테크를 한 후에 노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만 부총 붙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업사이드 때문에 득점하지 못했던 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득점은 안 하고요 페네틱 득점을 해도 3점이나 그 이 득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라인아웃을 선택을 했거든요 자 라인에서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라인아웃에서 전술적으로 이용을 해서 트라이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조금 더 고득점을 노리고 있는 부총북 고등학교 라인아웃 부총북 고등학교 선수들이 라인아웃 때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볼을 확보를 한 다음에 아마 몰 푸싱으로서 득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하지만 이 턴오버된 상황 자 지금 라인아웃 때 정확한 그 이 승호가 안 됐기 때문에 턴오버됐고요 그렇죠 백신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냥 킥으로 섰다 보는데요 자 앞과 하이킥을 했는데요 높게 섰죠 지금은 묘한 장면이 연출됐네요 자 지금도 킥이 아니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찬스에서 저는 무의미한 킥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그 볼 트위권을 넘겨줬거든요 네 그렇죠 득점할 수 있는 연기를 될 수도 있었고 또 백신고등학교가 그 업세이를 위반을 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부총북고가 일단 이 공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전반전 14분까지 백신고등학교보다 앞서곤 있습니다만 이 결정력 부분에서는 오히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백신고가 조금 더 강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반전 14분이 지났는데도 볼 트위권 그리고 가끔 있는 시간은 부총북도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득점하고 연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공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해지는 건 부총북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결국에는 이제 반대로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상대 진영을 공략하지 못하는 또 초조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어떤 작전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은 계속해서 백신고등학교 넘버에 윤종욱 선수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총북도 선수가 충북이 때 13번 센터 김창대 선수하고 15번 풀백 강인찬 선수 주장하고 포지션 이동이 있거든요 네 이동이 지금 전반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백스 라인 쪽에서의 포지션 이동은 선수들에 있어서나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이라서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부총북도 선수가 변화물쌍한 인균 운명이 굉장히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하이킥 좋았고요 자신 있는 캐치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볼을 잡는 척 하면서 쓸데없는 동작으로 인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지금의 장면 사실 공과 관련 없는 지금은 조금 의도성이 없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볼과 관계없는 부총북도 선수를 방해를 했거든요 공중에 떠있는 볼을 공중에서 잡으면 절대적으로 태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캐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자그만한 실수가 득점과 실전망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전반전 16분까지 팽팽한 승부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는 첫 번째 트라이의 영향력은 확실히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백신고등학교 선수 백신고등학교 선수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의 어떤 반칙 실수를 안하는 팀이 오늘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자그마한 실수가 득점과 연결하게 되면 질 수 있는 패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라인아웃이 됐고요 라인아웃에 볼 트위권은 부총북도등학교와 같게끔 되어 있거든요 부총북도의 라인아웃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플레이에서는 스크랍보다 라인아웃에서 찬스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몰 푸싱으로 해서 트라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백신고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몰 푸싱 했을 때는 정확한 바이닝과 완벽한 몰 형성이 이루게 됩니다 자 볼이 지금 완벽한 형성이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테클 이번엔 공이 조금 늦게 나오고 있는데요 럭크 된 상황 럭크 좋았어요 나가면서 테클 나오는 볼 그렇죠 그 다음 플레이 넘버에 2 쉐도우 플레이도 좋았고요 다시 한번 럭크 한 템포 빠르게 지금의 장면 지금도 몰 푸싱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일어나서 지금 어드멘테이지를 적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몰이 형성됐던 위치로 지금 다시 뛰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레프리그 시그널이 몰 푸싱하는 과정에서 그 볼보다 앞에서 폐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럴티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볼 선이 업사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볼 후방에서 수비를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대로 라인하우스 선택하는 부천북고등학교 자 지금 또 라인하우스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 이 지금 라인하우스 펼쳐지는 비슷한 위치에 지금 2, 3분째 위치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전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천북고등학교에요 네 그렇습니다 몰 푸싱했을 때는요 슬로우하고 볼 캐리어가 완벽한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 서파트는 리시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첫 번째 리시버가 얼마만큼 바인딩을 잘해야에 따라서 몰 형성하기 수월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밀어붙이면서 자 지금은 115등학교 선수들이 수비가 좋았어요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트라이라인까지 정확한 수비야 나가면서 기다리면 안됩니다 인골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정확하게 상체를 보고 타클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곳까지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트라인은 실패했었던 부천 북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스마트테클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백신고등학교가 마지막까지 수비 집중력이 좋습니다 네 기다리지 말고 나가면서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방향 전환으로 공간을 열어보는 부천 북고등학교 하지만 이번에도 백신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가 읽어냅니다 자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락크 후에 그 업세일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반복적인 프라이 하게 되면 레프레이가 신빙을 줄 수가 있고 지금 시그널이 라인아웃 때 몰이 된 다음에 무너뜨리기 때문에 몰 크롭 시그널을 그래서 그 지점에서 페럴티킥이 죽어진 겁니다 네 이런 경기에서 신빙 한 번이면 사실상 그 순간에 벌어지는 트라이들이 정말 위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요 럭비는 대인관계에 하는 플레이거든요 네 한 명이 변하면 그만큼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의 투입권은 부천북고등학교 타이밍이 붙였는데요 그래도 볼을 완벽하게 잡고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태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고 그렇죠 다시 한 번 왼쪽에서 태클 정확하게 들어오는 백신고등학교 자 결국 끝까지 지켜내면서 공의 소유권을 백신고등학교가 가져오게 됩니다 백신고등학교 지금 안상현 선수가 태클을 태큰다운을 한 후에 볼을 놓는 동작이 늦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페럴티킥을 주어졌고요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태클에 일어나면서 볼을 뺏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반칙을 얻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백신고가 수비가 조금 더 탄탄했고 그 수비를 뚫지 못했던 부천북고등학교 공수 양면에서 조금씩 강점을 보이고 있는 양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천북고등학교 선수들의 장점이 뭐냐면 태클 후에 일어난 동작이 다른 학교 선수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화될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의 라인아웃상 오히려 공의 소유권은 부천북고등학교입니다 지금도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수비가 좋거든요 네 협력 수비에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센터쪽 러크 1차로 수비를 정지시킨 다음에 그다음 골을 노리고 있거든요 한 명을 넘겨서 패스했습니다만 백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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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공의 소유권은 부천북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 조용하다고 lab 넘버 8 뒤쪽으로 왼쪽을 선택해봅니다 잘 봤어요 10번 선수가 수비 형태가 지금 잘못됐어요 스피드 경쟁 이겨내는 부천부 고등학교 왼쪽이 챙겨서 서킥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금 어드멘탈을 정형하고 있는데요 킥한 후에 백신국 고등학교 선수가 수비를 방해를 했거든요 14번 뛰어난 선수를 고유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지금 그 어선툴 레프리카 싱그널로서 지금 반칙한 지점에서 서있거든요 안상현의 이 선택은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는데요 기가 막혀 있었어요 킥한 후에 뛰어가는 선수를 고유적으로 방해를 했거든요 지금 고유적으로 방해를 안 했으면 득점하고 역률을 할 수 있는 찬스거든요 아 여기서 신민이 나옵니다 지금은 거리 상황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페널티킥 트라이를 주어지지 않고 방해한 선수한테 신민을 줬어요 신민당한 선수는 10분간 퇴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막상막상한 경기 내용에서 한 선수가 빠지면 굉장히 자 보십시오 킥한 후에 쓸데없는 반칙을 위해서 수비 방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공격자 방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빈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폴백 최민재가 신빈으로 10분간 퇴장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부총고등학교 15번 선수 최민재 선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앞전의 위기 상황에서도 최민재를 비롯해서 백스라인을 잘 버텨주면서 실점하지 않았던 백신고등학교 라인아웃 때 반칙을 해서 프리킥을 해서 백신고등학교에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서 킥을 했거든요 자 부총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찬스예요 그렇죠 오히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득점을 가져와야 되는 부총고등학교 이렇게 된다면 백신고 입장에서는 한 명을 메꾸는 전략이 준비된 대로 나와줘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풀백이 빠졌기 때문에 포지션 이동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부총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풀백이 빠진 것을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킥도 중요하고 또 오픈플레스 워드보단 백스프레이를 정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워터프레크 타임이거든요 앞서 중등부 결승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워터프레크 타임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백신고등학교 최민재 선수는 신빈을 그리고 부총고등학교 강임찬 선수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양 팀의 풀백들이 한 명은 치료를 그리고 한 명은 지금 경기장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덥고 또 체력이 또 이렇게 저하되면은 선수들이 부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강한 집중력을 갖고 경기에 임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워터프레크 타임을 조금 심판이 놓쳤어요 그 30분에 15분에 워터타임을 주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은 한 명 나가 있는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14명에서 15명의 효과를 내야만 이 강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부촌북고등학교를 상대로 막아낼 수 있고 반대로 부촌북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15명이라는 수적 우유를 충분히 활용해서 전반전의 트라이로서 앞서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명 대 15명이 시합한다는 것은 한 명을 12명이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게다가 풀백이기 때문에 수비 조율에 있어서 조금 더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패스보다 킥 좋습니다 풀백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킥으로서 공격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풀백이 잡고 내면 상대방 선수가 킥을 했거든요 사실 킥보다는 패스로서 상대방을 당겨줄 필요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 13번 다시 한 명의 동작 이후에 어 계속해서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3명의 수비수를 다 이고 있습니다 자 김찬동 선수가 파워가 좋거든요 센터 쪽 자 패스 후에 15번 강찬 선수가 움직임을 쇼킥 좋습니다 지금 풀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 풀백이 없는 위치를 정확하게 돌려받고 9천분껏 첫 번째 트라이 이번 경기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은 강경수입니다 풀백이 없는 것을 정확히 노렸고 그 작전이 200% 적중했던 부천부 고등학교 자 지금 부천부 고등학교 10번 S5 강경수 선수가 풀백이 빈 공간을 이용한 킥으로서 본인이 차고 본인이 잡아가지고 트라이를 찍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백신 고등학교 자 여기서 강경수가 트라이를 성공 점수 5대0 풀백이 없는 것을 정확하게 노렸던 이 작전이 정확하게 성공을 하면서 또한 컴버전킥까지 좋은 위치로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5번 강인찬 선수가 쇼킥으로서 지금 10번 선수가 그 볼을 잡고 트라이 성공했었는데요 지금 백신 고등학교 선수가 풀백이 한자리가 신빙이 나와서 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윙이 커버를 해줘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돼요 2천분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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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분껏 3천분껏 4천분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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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분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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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길게 부천부 고등학교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발로 대기 전에 손으로 노바운드 캐치를 해서 지금 움직임이 좋은데요 핵심골 어클 뒤쪽에 서포트 되기 전까지 조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패스 미스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 패스를 끊어내고 강경수 강경수 그대로 트라이까지 성공시킵니다 12 대 0 지금 10번 강경수 선수가 재치있게 인터셉트 이후에 본인이 직접 먼 거리를 뛰어가서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강경수 인터셉트를 해서 트라이 선결을 시키는데요 지금은 핵심골 입장에서 너무나 뼈아픈 실점이 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럭크 후에 볼을 킵핑하지 않고 볼이 나와있기 때문에 부천부 학교 강경수 선수가 재치있게 인터셉트를 해서 트라이하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럭크 후에 럭크 형성 후에 볼을 킵핑하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역시나 이번 컨버즈 킥도 김창대가 준비합니다 좋은 위치 가까운 위치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14 대 0이 됩니다 15분 선수가 신빈 당한 후에 불과 몇 분 사이에 트라이 2개를 실점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신빈을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백신고등학교 너무나 뼈아픈 신빈이었고 최민재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명이 공간을 메꿔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높게 왼쪽에서 완전한 바이킹 브로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센터 쪽 그리고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뚫어냅니다 안쪽보다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청자분들이 보셨다시피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백신고등학교 이성도 선수가 지금 공간을 의미해서 잘 뚫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걸 갖고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연결해 줬는데 불구하는데 지금 15분 선수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좋은 찬스를 놓쳤는데요 자 볼투 입고는 이렇게 부천 붙고 가져가게 됩니다 스크럼 형성 자 지금은 백라인이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만큼 한 명이 빠졌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 후에 킥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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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고등학교 이성도가 한 번에 높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S5가 잡기 전에 킥한 것보다는 S5가 패스한 다음에 센터가 나가면서 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멘트가 프로 갖고 있는 선수들한테 달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뒤 공간이 굉장히 너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아웃 형성이 됐고요 라인아웃 부천부 고등학교 후커 민진홍이 볼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자 지금 키가 자막한 대로 굉장히 점프하고 서포트해주는 3번 5번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네 랜딩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라인아웃 상황에서는 얼만큼 연습도 있고 얼마나 팀워크가 맞느냐에 따라서 턴오브냐 혹은 공격권을 유지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아웃의 턴오브에서는 굉장히 독점하고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인아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나 이 라인아웃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그 라인 쪽에 붙어있다 보니까 반대쪽은 그만큼 비어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백스가 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자 패스를 줬고요 센터쪽 지금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 다음 플레이어를 지금 전개를 하려거든요 지금도 그 센터가 그 한정훈 선수가 그 테이크 당한 후에 볼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반칙을 당했거든요 그 미리 그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죠 버텨줘야 많이 그 주변에 있는 리시보가 서포트 역할을 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부천부코가 확실히 신빈으로 비어있는 자리로 확실히 메꾸면 점수 14대0 하지만 백신고 입장에서 이대로 전반전이 끝나게 된다면 조금 이 전반전 때 기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라인아웃도 형성이 됐고요 라인아웃 볼 투입권은 부천부고등학교 지금 부천부고등학교 지금 부천부고등학교 선수들의 백스에 대한 어떤 움직임 빠른 템포가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네 또 부천부고등학교 그 보도가 그 신체적인 조건이 그 아주 그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또 집중력도 좋고요 지금은 공의 소유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자 레프레이가 그 볼을 빨리 내라고 센터쪽 왼쪽 그리고 추가 득점을 올리는데 지금의 패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유권을 유지하는 부천부고등학교 자 김창대 선수의 원패스 굉장히 좋았어요 센터쪽 여기서 다시 한번 태클 자 지금 볼 캐리어가 태클 후에 볼 놓고 일어나야 되는데 볼 놓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요 네 자 놓고 일어난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찬스를 지금 쓸데없는 반칙을 위해서 지금 백신고등학교는 다 넘어갔거든요 네 앞서서 백신고등학교는 분명히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클 후에 볼 캐리어나 태클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나 그만큼 선수들이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도 많지만 그만큼 결승전이 집중력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런 어떤 집중력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워낙 팀워크가 중요하고 어떠한 상황이었든 같은 팀의 선수들이 얼마나 도와주고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트라이 여부가 갈리는 것이 바로 럭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럭비 선수는요 일단 비겁하면 안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감해야만이 정식적으로도 강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라인 밖으로 벗어났던 공 라인 아웃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도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풀백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시간용 여유를 갖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의 한 명 부족한 백신고가 무리한 공격을 했다가는 방대로 부천묵고가 첫 번째 가져갔던 트라이 같은 장면을 다시 한 번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고등학교에나 부천묵고등학교에나 지금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어떤 날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서 저희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부천부고등학교는 두 경기가 힘겨웠습니다만 예선전과 8강전 백신고등학교는 한 경기만 힘들었습니다만 그게 중결승전 어떤 것이 이득인지는 아직 전반전 14점차 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찬스인데요 마지막 찬스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가 태클 자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이용한 패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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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했습니다 그리고 캐치에 성공 이 태클 다른 선수들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자 강의점상 팀창대 선수의 듀립 콤비네이션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 번 센터 쪽 자 좌우 움직이면서 다시 하나 포인트 만들어줘도 되고요 여기서 태클 자 볼라인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한 번의 트라이를 성공시킨과 동시에 전반전을 마무리 짓고 싶은 부천묵입니다 부천묵 선수들이 미리 쓰러지지 않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힘써 쓰러지거든요 네 그런 저런 동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14대 0으로 전반전을 끝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원래는 패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락크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반대쪽 방향을 돌려보는데 아 지금의 상황 자 이대로 턴오버가 되면서 오히려 백신고등학교 공예 소유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킥으로써 좋습니다 킥으로써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그렇죠 백신고등학교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면서 라인 아웃을 시키고 전반전이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점수는 14대 0 이번 전반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나 신빈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팀이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선수들이 신빈을 당해서 상대방 선수보다 적은 숫자로서 어떤 공격과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부총무권을 끼운 선수가 빈공을 이용한 킥을 이용해서 14점에 인한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최민재가 들어온다면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되고 14점 차이기 때문에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저희는 잠시 뒤 다시 후반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따라서 10km 시원한 경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범준 양준철 이버진 고동형 감병수 하반기 뭐 정렬하게 그 공격 강한 팀 강한 팀 중 중 공격 이 장면은 강인찬 선수가 부상에 당해졌습니다. C0를 포함하는 장면인데요. 이번 경기 첫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은 강경수입니다. 콜백이 없는 것을 정확히 노렸고 그 작전이 지금의 패스 미스예요. 그리고 그 사장을 다시 한번 그 패스를 끊어내고 강경수, 강경수 그대로 트라이까지 전공시킵니다. 김이대영. 점수는 14대0 이번 전반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신빈혜연이었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팀이 잘 활용해질 수 있는 게 선수들이 신빈혜연 이래한 그리고 에스오의 이정민 그리고 윙의 좋은 선수 무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남서중 입장에서는 충북이 석전을 하는 그런 그 두기였으면 하고 오늘 결승한다는 게 사실 선수들이 좀 시작 도중에 선수들이 아주 눈빛이 변할 것으로 대상됩니다 킥오프 시작했습니다 선수 서경 nós 사라지둘 선수들이 습 CNN et . 저 그런데 이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상태에서 두 손을 잡고 트라이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고요 조금 욕심이 좀 지나쳤네요 그렇죠 여기서 몸에 중심이 부어졌는데요 하지만 공이 소요권을 유지하고 있는 게 한정기 같고요 다시 한 번 왼쪽에서 트라이전만 붙입니다 점수 10이네요 점수 10이네요 점수 10이네요 트라이 성공,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려나갔던 양정초감과 융철근이 트라이 두 번째거리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옆으로 패스했으면 손쉽게, 뒷주목 연결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명의 태클을 이겨내고 5번 그리고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주장 이승우 선수가 트라이와 접목을 했습니다 이 기수의 트라이가 이렇게 다같이 움직이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트라이 아직 트라이 라인 넘지 못했어요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태클 후에 태클다운 한 다음에 정릉서 중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구기하지 않고 그 볼을 다시 지문 다음에 트라이라고 연기를 했거든요 아주 좋고요 굉장히 부족한 선수거든요 패스 왼쪽으로 본인이 직접 단독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그대로 트라이 라인 앞쪽까지 막는 자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윤형민 그 4번 2뷰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드벤진을 뚫렸죠 총괄시켰거든요 퀵플레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양중정학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를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점수가 36 대 10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 타클을 하는 동작이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중정학교 선수는 여유비 좌우로 움직여있어 그래 오우 저희비가 있습니다 2반전 키워두고 부족합니다 다시 2반전 시작하겠습니다 2백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된 3백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된 2백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된 2백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2백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2백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2백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2백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연수입니다 또 5번전 덤닙이 또 빛을 주고 2백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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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쪽으로 2백쪽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네, 좋았어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백까지 의겨내면서. 이효완 선수. 그리고 이효완. 대단합니다. 드라이를 다시 한 번 추가합니다. 이효완이 전반전과는 180도 달라지는 것으로 받아갑니다. 아, 지금은 우리가. 국백보다는 볼을 잡아야 되기만 하는데요. 세이밍이 필요한데. 이효완 선수. 양정중학교 그리고 트라이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꼰대 근처에서. 양정중학교 선수. 그리고 트라이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더블로 로켓 되는 양정중학교. 그리고 이거 또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오른쪽에서. 7번 선수로 다운.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해줘야 돼요. 지금의 과정. 마지막에 라이브 넘어서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판정입니다. 잘하지 않아. 그런데, 버퀸이 가능한 수술가 있는데. 그릇도 좋았고. 가사가 좀 높다 보니까. 더블의 도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좌우. 버퀸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유현우 유현우. 라이브. 여기는 계속해서 강진, 하멜, 럭비 구장입니다. 전반전을 마친 가운데 부천북고등학교와 백신고등학교 점수는 14대0 14대0이기 때문에 큰 점수 차가 아니고 그만큼 백신고등학교와 과연 이 락커룸 대화를 어떻게 나눴는지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고등학교 풀백 신빙 강해가지고요 빈 공간을 이용한 부천북고등학교 선수들이 도트라이로서 14대0이 스코어가 벌어졌거든요 후반 가서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풀백 선수가 오면 그 포메이션이 또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민지 선수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이 최민지 선수까지 15명이 갖췄을 때 지켜내던 그 탄탄한 수비력이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결국 수비가 탄탄하다는 건 그만큼 역습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부천북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신빈당한 상황에서 신빈당한 초반에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엔 그 상황에서 14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여길 만한 부분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북고등학교 선수들의 어떤 게임 운영 능력 대체 방법이 어떤 트라이와 연결을 한 것과 동시에 반면에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코치에 대한 전술적인 한 대포를 죽여서 패스하는 전력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미스테이크하지 않았나 실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럭비에서는 어떤 빠른 템포로서 상대방이 디펜스를 쓰기 전에 어떤 공격을 찾아야 되거든요 루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아마 그 후반 가서는 아마 좀 또 다른 방법으로서 대체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앞선 중등부 결승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사실상 경기 항방이 후반전 초반에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전반 시작과 후반 시작이 굉장히 5분이 중요하고요 또 끝나는 5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백신고등학교 단 7점 차로 중결승해서 4대 북으로 이기고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의 후반 5분을 6분 정도 남겨놓고 신빔을 당한 상태에서 트라이를 십자짐이나 실점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첫 이번에는 킥오프 후반전 킥오프는 부천북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부천북학교가 그 킥오프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 킥오프로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10미터 라인 넘어가면서 자 10미터 라인에 대해서 지금 킥한 볼이 10미터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고등학교는 하프라인 센터 중앙에서 스크럼을 선택을 했어요 백신고등학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지 후반전 첫번째 스크럼은 하프라인 정왕 중앙에서 되겠습니다 점수는 14대0 역시나 조금 더 공격적인 주문이 아무래도 백신고 입장에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센터 스크럼에서는 수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양쪽으로 정중앙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빈 공간을 이용한 공격을 찾아야 됩니다 좌우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 옵션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넘버에이트가 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스크럼 하프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풀빼기 양쪽으로서 움직임으로서 미리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비 형태 각기가 쉽거든요 선택은 왼쪽입니다 왼쪽의 스피드가 좋은데요 조금 더 한 손을 갖고 뛰기 전에 두 손으로서 패스한 다음에 다시 또 리턴 패스를 받는 그런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좌우 움직임 좋습니다 럭크 형성 조금 더 미리 쓰러지거든요 쓰러지지 말고 상대방이 올 때까지 끝까지 버트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 고등학교 일단 이 하프라인 옆에 10m 라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볼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거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그대로 터치 아웃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볼 나오는 타이밍이 한 테포 늦기 때문에 지금 부촌부등학교 선수들이 디펜스 라인을 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빠른 템포로서 정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전은 이제 어떤 의도적으로 그런 프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후방 가서는 다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라인 아웃 이루어졌고요 라인 아웃 부천부꼬가 포이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지금 제대로 캐치가 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노콘을 했어요 어드벤테이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천부꼬 다시 한번 왼쪽 패스트가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터노버 자 노콘을 했기 때문에 라인 아웃에서 최초로 노콘한 지점에서 다시 이거 투하시켰고요 그러기 전에 부천부꼬 센터 김창대 아니 고영찬 선수가 혼자서 움직임을 갖고 패스를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상대방이 들고 있는 패스 한 다음에 공관리를 이용한 아니면 또 멘트를 끌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 사람한테 찬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백신고가 조금 공격으로 밀어붙여 보곤 있습니다만 확실히 부천부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부학교 입장에서는 위치가 어렵게 프레이할 필요가 없어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킥을 선택해 봅니다 하이킥으로 높게 정확한 캐치 정확한 캐치되지 못했고 지금도 자신이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묘하게 부천부꼬들에게 갑니다 바깥쪽으로 패스 왼쪽으로 란목하게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태클을 이겨내고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 부천부꼬등학교 윙 안상현입니다 자 김창대 선수가 하이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이찬 선수가 볼 잡기 위해서 태클을 드러낸 과정에서 지금 백싱군학교 유승선 선수가 그 볼을 놓쳤거든요 놓친 과정에서 충군학교 선수들이 그 볼을 잡고 지금 카운터가 택을 했거든요 아 여기서 이겨내면서 트라이 성공 아 한 번에 하이킥이 높게 뛰었고 결국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5번 선수 최민영 선수가 어떤거 신민영에서 빠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가 포인트로 뽑아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천부꼬가 가져가면서 점수는 19대0 그리고 컨버전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반 5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5분 지나기 전에 그 트라이 하나를 당했거든요 네 컨버전킥 역시나 김창대가 준비합니다 앞선 두 번의 컨버전킥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컨버전킥 능력도 좋습니다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트라이를 후반전 첫 번째 가져가면서 부천부꼬가 19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라대 공이 몰리나온다 백신고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트라이 실점이 될 수 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킥을 차면 기다리면 안돼요 나가면서 짬뿔을 뛰면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캐치되지 않았던 공이 묘하게 패스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발이 지면에 서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백신고 입장에서는 조금 더 초조해지는 시간대가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그 필드가 이 벽을 쐈고요 킥으로써 자 빈 공을 이용하면 킥 굉장히 좋아요 백신고등학교 자 이제 그 챔진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그 지금 10분 동안 빠진 어떤 그런 상황을 챔진 선수가 2배 이상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중분학교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볼에 엎어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워졌습니다 백신고등학교 페널티킥 그 볼을 뺏는 과정에서는 볼로서부터 엎어지는 행위는 하면 안되거든요 네 자 정확한 킥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공간을 당겨서 공격하게 되는 백신고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찬스 라인아웃에 좋은 찬스거든요 또 지속적으로도 좋고요 그렇죠 일단 그 라인아웃에 선호하고 볼 캐리어하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해서 어떤 그 백스에 대한 움직임을 갖고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백신고등학교도 14점차 19점차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라이를 가지고 오고 그 흐름만 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점수 차입니다 그럼요 지금 25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 점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잠수를 잡고 쉐도우 플레이를 했을 때 공간을 이용한 오른쪽을 선택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블 라인을 쓰고 지금 움직임 좋습니다 오른쪽 좋습니다 이 패스가 아주 환상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크 자 서퍼센트 조금 늦고요 많이 전진한 만큼 여기서 마무리를 질 필요가 있는 백신고등학교 나가는 방향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총북구 입장에서 아주 큰 위기가 다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훅가 선수가 혼자서 볼 갖고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자 협력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럭크 후에 부총북구 입장 선수가 없애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네틱이 주어졌고요 퀵플레이입니다 자 퀵플레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재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천천히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 뒤쪽에 같이 서포트 해주면서 푸싱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인딩을 하고 혼자서 플레이한 것보다 중국 쪽 위기적으로 같이 자 지금 라인 근처까지 왔는데요 판정은 자 지금은 트라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패스가 그렇죠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바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15번 강시찬 선수가 태클로 저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주 좋은 찬스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지만 저 트라이 라인이 유독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인꼬라 5미터에서 그 스크럼 형성이 늦어오고 있거든요 그 그 때문에 그 양 그 센타 백신고등학교 센타들이 움직임도 좋고 그 버트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아 지금 전반전 구본 선수가 다시 센터로 들어왔는데 원포지션으로 들어왔는데요 어떤 백스에 대한 움직임 전술적으로 지금은 스크럼 형성 과정에서 이제 방향이 휘었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스크럼 형성과 같이 붙여먹는 선수가 맞잡았기 때문에 그 언프레이드 볼로서 5미터에서 스크럼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스크럼이 다시 형성이 됐고 공 빠져나왔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럭크 공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오히려 부천묶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랑동 동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부천문학교의 카운터가 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킥으로써 위기를 넘겨봅니다 킥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백신고 입장에 조금 아쉬운 공격이 됐었을 밖에 없는데요 자 킥을 차면 안 돼요 그렇죠 패스를 선택합니다 다시 또 아래쪽으로 패스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여기서 태클 럭크된 상황 자 지금부터 볼랑동 타이밍이 늦어요 아 지금은 이제 업선인데요 자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강한 충돌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트리 힘 좋습니다 그렇죠 나가면서 공괄을 이용한 오른쪽으로 패스가 불안정했습니다만 캐치가 좋았고 다시 한 번 더 완벽한 파이닝 좋습니다 자 발굴 이런 부분이 미리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는 힘인데요 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패스 지금은 노콘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기 전에 부총국에서 노콘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노콘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고의적인 어떤 거 이 업세 위치에서 지금 수비 방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노콘이 이루어지기 전에 노콘이 이루어지기 전에 스크럼을 양 팀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조금 더 빠르게 하프가 빠른 템포로서 공격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차분하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간대가 백신구 입장에서는 추격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간대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경기를 하게 되면 그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을 잘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확실히 전반전과 후반전 전혀 상반된 모습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양 팀입니다 오히려 후반전에는 전반전에는 부천부구가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백신고등학교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부학교 13번 선수 김창대 선수가 그 하이테크를 했기 때문에 그 어스턴트 레플과 리포트로서 그 지지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겁니다 그 페널티킥으로 라인하우스 테크합니다 자 라인하우스 선택을 했고요 라인하우스 테크하는 그 킥이 그 뒤에 있는 경기장까지 넘어가고 말았네요 자 라인하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슬로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찬스에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 아 여기서 오히려 터너머 자 지금도 볼 캐리어가 손이 완벽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볼을 놓쳤거든요 그렇죠 자 오히려 부천부구 입장에서 역시 찬스입니다 오른쪽에서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슬로워드가 안 됐으면 또 부천부구 학교한테 그 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라인하우스에서 백신고의 미스플레이가 있었다면 그 이후 역습을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또 미스플레이가 있었던 부천부구예요 자 지금 13번 선수가 하이테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을 잡는 행위 네 그러니까 레프리가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어스넌트 레프리가 리포트로서 그 지점에서 펠네킹이 주어진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은 백신고 고등학교 과당이에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자 좌우로든지 언제든지 공격 루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베이트가 들고 나올 수도 있고 하프가 벌어지면서 패스를 받을 수가 있고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 찬스를 살릴 필요가 있는 백신고등학교 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선택해 봅니다 오른쪽 공간 공간 잘 열려 있는데 여기서 캐치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턴오버 자 지금도 그 볼을 놓친 것을 부총목교 선수들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 부총목교 입장에서는 지금의 위치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은 그 라쿠 과정에서 부총목교 선수들이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낮은 자세로 푸싱을 했기 때문에 그 반칙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놓고는 했거든요 네 그렇죠 다시 그 개념에서 스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백신고등학교가 좋은 위치에서 스크람 오른쪽을 선택해서 패스가 잘 연결됐습니다만 이 한 번에 캐치 불안이 아쉽게도 이런 이런 장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백신고등학교 새로 들어온 김한석 선수가 하프 역할을 하면서 볼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늦거든요 지금도 완벽하게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볼 날아오는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킥러스터 위기를 면하는 부총목교 라인아웃이 됩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전반전 15분도 사실 부총목교가 비슷한 위치까지 왔습니다만 트라이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반대로 백신고등학교도 지금 후반전 15분까지 비슷한 위치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고등학교가 좋은 위치에서 불구하고 네 어떤 실수인에서 득점하고 연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은 굉장히 아쉽고요 전후반이 완벽하게 오버렛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총목교 넘버8 부총군학교 넘버8 한 손을 잡고 움직임으로 갔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몸이 열기도 있고 땀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다보니까 볼을 놓치는 경우가 그렇죠 핸들링이 이럴 때는 볼을 양손을 잡고 프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노콘이 있었기 때문에 스크럼 형성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급할 게 없어요 오히려 이재비는 부총북고가 더 조금 더 좋은 위치에 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백신고등학교 뒤쪽으로 뒤쪽으로 센터쪽 조금씩 왼쪽으로 선택해 봅니다 패스 패스 좋습니다 안쪽을 받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선수가 없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테클 지금은 서로의 동선이 꼬이면서 조금 위기상황 지금은 오히려 이 상태에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도 백신고등학교가 여러 번 찬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리시복을 받는 선수가 좀 부족해요 네 또 반면에 부총북학교 선수는 1선에서 무너지면 2선 3선까지 커버하는 선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백신고등학교 방금 같은 장면에서도 왼쪽 측면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만 공을 내어줄 옵션이 없었다는 점 결국에는 완전히 태클을 당했을 때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스는 패스한 다음에 제2동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패스 후에 서있지 말고 그 볼 캐리어하고 그 주변에 항상 볼반은 좋은 위치에 먼저 가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서 워터브레이크 타임 후반전 17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시간을 역으로 선수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쉬는 시간에 보드하고 백스워드만의 어떤 거 매니멘트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가 그렇죠 잘못된 점을 서로가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백신고등학교와 방금 같은 상황에서 서포트만 제대로 들어왔더라면 공격 옵션 다양해지고 오히려 부천부코의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천부코 입장에서도 지금의 한 번 더의 트라이를 충분히 욕심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볼 캐리어가요 태클을 당한 후에 이 급해서 그래요 여유있게 좌우 살피면서 패스해도 있지가 않거든요 네 어떤 거 상대방의 어떤 강한 어떤 풀슛 때문에 지대 거울을 먹고 패스를 막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정확한 패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찬스라는 게 이게 많이 찬스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한 번의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찬스를 살렸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트라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팀이 부천부학교 팀이거든요 저희가 바로 다음 경기는 일반부 결승전 포스코와 상무의 경기를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등부 경기도 이렇게 격렬하다면 일반부 경기는 훨씬 더 치열하고 더 격렬한 모습이 그리고 더 재미난 모습이 생각되는데요 지금 백신고등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좋습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간 거다 바깥쪽으로 움직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라인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트라이 성공 백신고등학교 후반전에 추격을 시작합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이성도 선수가 안쪽에서 볼을 받고 좌우 스왑을 쓰면서 스위크 하면서 움직이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자 그 풋백이 또 움직임도 좋았었고요 아 여기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 사이를 뚫어냅니다 지금 부총고등학교 3명 선수가 수비 형태를 갖춘 게 몸이 바깥쪽으로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안쪽 태포를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놓쳤거든요 그걸 이용을 잘 했습니다 상대편 몸의 밸런스를 보고 그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이성도의 라이카로운 움직임 그 첫 번째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시다 수비자는 어깨가 바깥쪽에 미리 빠져 있으면 그 수비자는 공격자를 수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그 공격자를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지금의 최민재의 컨버전 킥이 미스플레이가 나오면서 자 지금 이 컨버전 킥 이 점이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네 또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였었는데요 자 최민재가 이 트라이를 만드는 과정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컨버전 킥 아쉽게 미스 하지만 점수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가면서 19대 5 추격을 시작합니다 후반전 때 좋은 찬스 속에서 트라이를 가져갔던 두천부권은 전반전 26불의 첫 트라이를 가져갔다며 반대로 박시윤고등학교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후반전 18분 조금 빠른 시간에 분명히 추격하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뭐 10분 정도 남았지만 어떤 그 14위에는 득점이 큰 점수 차례는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도 그 키카보다 그 들어가는 선수가 빨랐기 때문에 포인트 오버라서 그 지점에서 다시 또 스크랩이 주어진 거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오히려 부천 북구가 이런 미스를 해서는 안되는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볼킥하와 이렇게 드롭킥이라는게 지면에 다운 다음에 그 킥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네 그러다보니까 킥하가 움직일 때 동시에 움직이면 포인트 오버라서 업세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백신고등학교 볼트윗 백신고등학교 지금 트라이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분명히 살리고 추가 트라이가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왼쪽으로 흐름이 백신고등학교 왔을 때 찬스를 놓치지 말고 해주는게 좋고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좋은 공격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부총모등학교 선수가 볼 주변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페르트킥이 주워졌고요 지금 백라인이 지금 부족합니다 자 확실히 자신감이 오른듯한 백신고등학교 공격진의 라인들 자 좋고요 어떤 백스에 대한 움직임도 오른쪽 빠지면서 좋습니다 최민재 최민재 오른쪽 라인에서 그대로 안쪽까지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자 본인이 전반전에 못당한 것을 후반전에 최민재 선수가 어떤 움직이는 것 같고 본인이 트라이를 했거든요 자 결국에는 박경혜설 의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트라이도 최민재 선수가 연결을 해줘서 득점을 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 패스가 최민재에게 완벽한 트라이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추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반대로 북천북구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 두 번의 트라이 조금은 정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민재 선수가 볼 바뀌자니 패스한 선수가 상대방을 두 명을 끌어당겨 주면서 네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그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민재 앞선 컨버전 킥에 미스에 대한 부담을 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컨버전 킥도 아직 컨버전 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4점에 있는 점수가 날아갔거든요 네 그렇죠 결승전 같은 무대가 정말 컨버전 킥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경기인데요 네 그럼요 게다가 지금 최민재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컨버전 킥을 미스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4대 5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19대 10으로 10이 됐거든요 그렇죠 트라이를 하나 찍어도 센터트라이를 당해도 부총보선기가 이길 수 있는 점수 차이거든요 자 백신구 입장에서는 이 두 번의 컨버전 킥이 너무나 아쉬운 상황 역시나 그 위치도 좋았기 때문에 더 크게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반대로 부총보쿠는 일단 그 위기를 트라이 컨버전 킥을 미스나면서 역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킥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양 팀이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 트라이와 두 번째 트라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정확히 3분으로 동일하다는 점 그만큼 흐름을 살릴 줄 아는 양 팀입니다 자 정확한 캐시가 필요하고요 아 지금도 2번 선수가 정확한 태클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럭크 뒷쪽으로 나온 공 저렇게 미스나온 것을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킥으로써 풀어보는데요 조금 빗맞은 공 백신고등학교 자 혼자서 풀어야지 말고요 같이 럭크 서포트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럭크 정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왼쪽으로 이 패스가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하지만 여기서 가져가는 백 부천부 부천부 강희찬 선수가 수비를 잘 갖췄어요 위치도 좋았었고 오른쪽으로 길게 지금 킥하면 안 돼요 들고 나와서 패스 한 다음에 우리 킥을 선택했는데요 몸으로 막아 세웠던 부천부 자 지금 위치볼 받은 사람이 업소에 위치해 있었지만 킥한 후에 자 이 패스 찬스 센터쪽 센터쪽 다시 한 번 럭크 자 지금도 부천부다규 선수가 이 애를 잡고 하이테크를 했기 때문에 레플레이가 어드벤테이지를 정용하고 있거든요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자 하지만 이번엔 부천부꼬도 라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놓고 일어난 동작 굉장히 좋았고요 뒤쪽으로 자 나가는 방향 공격 좋습니다 확실히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자 지금은 이제 하이테크를 했는데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전술적으로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점에서 페네틱이 죽어진 겁니다 그렇죠 퀵플레이로 이어갑니다 백신고등학교 자 혼자 가지 말고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선수들이 서포트리 들어왔고 랑크 오른쪽 지금 보이지 않은 방향에서 지금 볼 잡아야 되는데 고른 무릎이 좀 아쉽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 사이를 뚫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뚫어내는데 이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패스 좋았습니다 이 패스는 좋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진을 못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부천부권은 지금 이 위기를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쪽 확실히 패스 성공률이 많이 올라간 백신고등학교 쇼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좀 나가면서 흐르지 말고 왼쪽으로 숙적으로 유리한 백신고등학교 왼쪽으로 트라이 성공 지금은 트라이에 성공이 됐습니다 지금은 라인 근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웠는데 주심의 판단 트라이 성공 지금 이 백신고등학교 득침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요 전반보다 또 후반 초반보다 볼 나오는 타임이 굉장히 빠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부권학교 백라인은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그 15분 선수 10분 선수 지금 윙이 트라이관에서 성공을 했는데요 그 멘트를 땡겨주면서 패스하는 역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남바2에 대한 어떤 그 이 윤종욱 선수가 상대방 멘트를 땡겨주면서 그 옆에 있는 선수한테 완벽한 노마커 찬스를 만들어 줬거든요 또 그런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김동용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점수 추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이 분위기를 살려서 확실히 성공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템포나 성공률이 많이 올라간 후반전이에요 자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지금 그 분위기가 아 굉장히 좋거든요 네 반면에 부천부권 선수들이 갑자기 체력적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아 지금도 컨버전 킥이 미스가 나면서 점수는 19대 15 자 19대 15 한 트라이 하게 되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그 부천부권 선수들이 급격하게 체력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데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북쪽고등학교 어떤 움직임 둔한 움직임을 잘 간판을 해서 네 공격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반대로 지금 부천부권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반전과 지금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수들 간에 조금 더 동요하고 더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앞서고 있는 것은 부천부권인데요 자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백신고등학교 분위기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자 한턱부터 빠르게 바깥쪽으로 패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여태크 잘 이겨냅니다 몸놀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스가 아쉽습니다 본인이 이거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럭크 공의 소유권은 부천부권 자 자신의 킥 좋았고요 아 지금의 상황 아 여기서 오히려 부천부권 좋은 찬스 맞이합니다 이 트라이 성공시킬 수 있을지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럭크 공이 빠져나왔는데요 아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 부천부권학교 14번 안성용 선수가 굉장히 걸음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트라이는 이 트라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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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포가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어갔습니다만 트라이는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13번 센터 백신고등학교 선수가 볼을 뺏는 과정에서 지금 14번 부천부권학교 안성용 선수가 볼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라이는 트라이로써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이 기회를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점수는 여전히 19 대 15 자 그리고 가져갔던 페네트 킥으로써 라인아웃을 택했던 백신고등학교 왼쪽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킥을 하면 안 되고요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트라이브를 역전이 됩니다 분위기는 분명히 백신고등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점수가 앞서는 것은 부천부권 자 볼을 정확하게 태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의 소유권 부천부권 왼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 성공시킵니다 동작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클도 이겨내고 여기서 태클 한번 나갑니다 럭크 기적으로 빠져나온 공 자 중고 14번 그 안상현 선수 좌우 움직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또 강인천 선수에 대한 어떤 건 이 서포터에 대한 능력 지금도 안상현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를 제쳐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전진해왔거든요 백신고등학교가 지금 놓고는 했거든요 이제 움직이는 한 번 보십시오 아 정말 잘 빠져나옵니다 지금 볼론은 동작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여기서 이후 장면에서 노콘이 있으면서 지금 아마 그 부천부권은 부천부권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백에서 지금 이제 낮게 서 있거든요 네 낮게 길게 서 있는데요 지금 그 풋백이 지금 SO 위치에 와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거 본인이 움직이면서 그 13, 12번 선수한테 연결해 주려고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볼 투입권은 부천부권 자 백신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면서 수비 형태를 갖추면 안 됩니다 자 볼 투입하기 전에 백신고등학교의 훅과가 먼저 발이 나왔기 때문에 훗밥으로 해서 그 점에서 풀킥으로 들였어요 자 풀킥으로써 풀킥이기 때문에 이제 보워드 공격이나 백스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부천부권은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 공격을 했고요 포인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아마 백스로서는 공격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플라크 뒤쪽에 서포트 되는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고등학교에서는 강한 어떤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부천부권 같은 경우에는 급히 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부천부권은 지금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부저가 울렸습니다 자 이 찬스 저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킥을 하면 안 되고 노스웨이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부저가 울렸기 때문에 이 백신고등학교 공격이 마지막입니다 네 데드가 담에는 끝나거든요 그렇죠 만약 나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 백신고가 그 점이 역전 5승인데요 킥을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지금의 선택 자 이대로 경기가 자 이대로 경기가 노코론 했지만 지금 부작업을 울렸기 때문에 그렇죠 노사이드가 됐거든요 결국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승리는 부천부권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던 부천부권 전반전 때 앞섰던 점수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가져갔던 트라이로 점수 19대 15 치열했던 승부 제27회 대통령기 전국종보열 럭비 선수권대 고등부 우승은 부천부권 고등학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인데요 그 트라이는 똑같이 트라이한 후에 네 컨베이전 킥이 부천부권에서는 다 넘기고 그 이제 그 백신고등학교에서는 두 개를 실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9대 15로 부천부권교가 승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마지막에 킥보다는 패스로서 공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희는 바로 다음 경기 일반부 결승전만 납두고 있습니다 일반부 결승전은 포스코 건설과 상무의 대결인데요 이 양 팀의 경기도 앞선 중등부 고등부 경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치열한 승부 그리고 더 재미난 승부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일반부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범준 양중철 팀원인 고경영 강경수 하반산 고영 역류하게 덕분을 치우고 올라왔어요 강한투만 붙였지만 대결승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먼저 픽업표는 배수 2종도가 붙어나가고 필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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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은 강인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서 하는 선진근. 강인찬 선수. 강인찬 선수. 좋습니다, 풀백이 없는 위치를 정확히 노려놓고, 수천 분권 첫 번째 트라이, 이번 경기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은 강경수입니다. 풀백이 없는 것을 정확히 노렸고, 그 작전이... 이곳은 다시 전남 강진 하멜 럭비 구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제27의 대통령이 전국종별 럭비 선수권대 일반부 결승전 국군체육부대 상무와 포스코건설의 경기입니다 일반부 같은 경우 총 3팀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는 결승전에서 상무와 포스코건설이 맞붙게 됩니다 먼저 앞선 경기는 7월 19일에 펼쳐졌었는데 포스코건설과 현대글로비스의 대결은 포스코건설이 17대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상무와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기 결과를 낳게 될지 워낙에 이제 또 일반부의 경기는 피지컬적으로는 사실상 성장을 충분히 마쳤다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전술과 전략 그리고 팀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안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건설입니다 강인정 감독의 초이 있습니다 여유재 김민규 김명환 차성호 이진석 김수빈 차성균 이현우 신기철 오지명 유성용 정영우 유준홍 조인수 그리고 김원영까지가 베스트 구성원을 했습니다 15인제 럭비 포스코건설 이번 라인업 그리고 상대편 상무입니다 서천호 감독이 이끕니다 도의성, 홍길균, 김민우, 최강산, 양대영, 임준희, 김도근, 이종민, 홍석호, 이석균, 정현식, 김성구, 장성민, 박한결 그리고 이재복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바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킥오프를 가져갔던 포스코건설 흰색 유니폼의 포스코건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검정색 유니폼의 국군체육부대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공격합니다 자, 지금은 시작과 동시에 역시나 강하게 힘겨루기와 미뤄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킥함과 동시에 지금 이제 킥함 볼을 포스코건설팀이 상무의 노코넘 볼을 카운터가 아웃터로서 공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그 지점에서 이제 스크러밍 형성이 다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스크러밍이 형성되겠습니다 이제 일반부는 전후방 각각 40분씩 진행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분, 하프타인 10분이고요 네 스크러밍 형성, 포트 입건은 포스코건설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왼쪽 측면에서 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않고 중, 고등학교는 제한적인 스크러밍에 대한 푸싱이 거리가 있거든요 1.5미터 대학이나 실업팀은 언제든지 스크러밍이 한정없이 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볼 투입함과 동시에 어떤 힘의 양측에 대한 힘을 쓰는 그렇죠, 힘쓰고 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또 더구나 1.3번이 상대방에 대한 거의 900km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프로들의 정말 정석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일반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그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버틸 힘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완벽한 그 자세와 힐드와 블라크 벽을 쌓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지컬적인 면이나 파워나 스피드 모든 부분에서 최상급에 도달해 있는 일반부 결승전입니다 센터쪽 지금도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패스하는 동작 오른쪽으로 아, 지금의 패스 미스 오히려 공격권은 상무가 가져갑니다 다시 왼쪽으로 지금도 S5하고 센터하고 패스하는 그 다음에 풋백과 바깥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길고 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무에서 수비 형태가 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죠 조금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부분이겠는데요 미리 버려지기 전에, 잡기 전에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미리 버려진 상태에서 볼을 잡다 보니까 수비가 갖추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쉽습니다 그렇죠 노콜을 안 했으면 출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확실히 조금 더 낮은 자세의 스크럼을 보여주는 일반부인데요 자, 지금 심판으로서 박경희 선생님이 수고하시겠는데요 지금 상무의 있는 3번, 타이트 프롭이 어깨를 지면을 닿았기 때문에 스크럼 폴링 다운으로서 그 지름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세가 히프보다 어깨의 선이 낮은 상태에서 스크럼을 짜면 안 되거든요 안정된 스크럼을 형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난 공 라인하우스 선택을 했고요 또 포스코 건설은 예선전때 전두국을 못 쌓고 19대 10대 10으로 접전을 하고 올라올까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3번이 어깨가 지면의 어떤 문어 트는 형상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다시 러크 공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기 때문에 그 섀도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컹고 플레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마크됩니다 러크로서 이렇게 모이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빠져나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택클 서서 플레이하게 되면 상무가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공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수가 건설과 상무, 국가대표 출신이나 이런 선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무도 대학 졸업하고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상무로 들어간 선수들 구성되어 있고요 네 또 포스코 같은 입장에서는 올해 5명을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더구나 남바이트로 보는 이누 선수는 7년 동안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럭베스 라인업이라는 2, 8, 9, 10, 15분 선수가 포스코 선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전시 전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무 선수들이 올해 입대한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입대를 했거든요 자, 지금도 첫 번째 퍼스트 플레이어가 지금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해야 하는 그런 동작을 취했거든요 지금도 여유를 갖고 지금 상대방을 밀칠 수 있는 어떤 푸싱,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그만한 실수가 상대방한테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자, 일단 이렇게 공을 걷어내면서 라인아웃 상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전진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급하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상대방 위험 지역에서는 상대방 수비자가 급하지 공격자는 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라인아웃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라인아웃 4-2 입권을 포스코 건설이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건설에서는 양대영 선수, 4-5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또 실질적인 조건도 좋고요 또 정청덕으로 포스코 건설이 버드 프레이를 무겁게 가진 팀이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상무는 젊은 선수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빠른 스피드와 템포로서 공격을 해주는 팀이고요 라인아웃 4-2의 공의 소유권은 포스코 건설입니다 뒤쪽으로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을 택해봅니다 자, 옆으로 흐르지 말고 자, 지금 조인순 선수가 지금 연장장이면서 주장인데요 네 자, 지금도 그 오른쪽 측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태클러가 지면에 서있는 선수가 팔을 놓고 그 볼을 뺏어야 했는데 불구하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네 저런 완벽한 또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반칙을 위해서 이 국제대회에 가면은 번번이 우리가 반칙을 당하는 게 저런 동작이거든요 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라인아웃 상황 사실 포스코 건설 상무 상무는 이번 대회에 이제 첫 경기가 되겠고 중결승 부전승으로 이제 결승전에 진출했고 포스코 건설은 한 경기를 치렀습니다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났었고 5일 전에 치렀기 때문에 우리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양 팀 모두 완벽한 회복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은 작년에 대통령기 우승팀이거든요 네 또 반면에 상무는 준우승팀이고요 다시 한번 러클 지금 상무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전부 다 빠져있거든요 네 빠져있는 곳을 볼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과 끌어질 수 있는 어떤 피켠고 프레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혼자 들어와서 혼자 프레이가거든요 자, 다시 한번 러클 그러면 볼 라운드 타이밍이 굉장히 늦습니다 네 같이 바인딩해서 쓰러지지 말고 푸싱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피지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양 팀이기 때문에 단독 돌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볼 캐리어가 들어가면서 리시버가 서포터 역할을 해주면서 몰 형성을 하고 푸싱을 해줄 필요로 상대방이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조금씩 전진하면서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천천히 포스코 건설 정확하고 빠른 템포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상무 입장에서는 턴오버 이후에 공간을 열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도 자세가 포스코 건설 팀이 자세가 좀 낮거든요 낮거든요 낮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상황 결국에는 라인을 넘어서 트라이에 성공시켰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라쿠 지금 피콩고 프레임 하면서 1차, 2차, 3차에 일어서 지금 인골에서 트라이라고 성공했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볼 캐리어하고 리시버하고 서포터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인딩하고 컨택을 된 다음에 임팩트가 된 다음에 같이 바인딩을 한 상태에서 푸싱하게 되면 더 수월하게 공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가는 포스코 건설 점수는 5대0 조금씩 전진하던 것이 먹혀 들어가면서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가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경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포스코 건설 대표팀이 상머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이 버드가 지금 4,5번과 8번 또 이번엔 김민규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또 국가대표 출신들이고 SO 오지명이 지금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인데요 자, 오지명 선수는 당국대학교를 졸업해서 네 상머를 드러내고 포스코 건설으로 이제 그 입단을 했거든요 올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또 스탠럽으로서 맹활약을 또 했었고요 이번 컨버전 킥은 미스가 되면서 점수는 5대0 하지만 앞서기 시작하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자, 이제 그 앞부분에서 리스타트 킥업을 하는데요 상무 상무 이석균 선수가 정확한 드루킥 좋습니다 길게 오른쪽 침멸에서 오른쪽 침멸에서 볼 캐리어가 잡을 수 있겠건 완벽한 랜딩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런 부분에서 확실히 연습이 많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신규철 선수가 완벽한 타임으로써 저렇게 타클보다는 잡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오른쪽으로 돌판을 선택해봅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좋습니다 역시 그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한 명의 태클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 태클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서포트 공이 빠져나옵니다 왼쪽으로 센터쪽 다시 한 번 자, 정확한 패스가 중요하고요 이 짧은 패스가 계속해서 성공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느덧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완벽한 포인트 좋습니다 자, 11번 정영희씨 선수가 움직임과 스피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자, 라크에서 업세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을 주어줬고요 킥플레이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실전 동시에 바로 트라이로서 맞대어가는 상무 자, 13번 장성민 선수가 그 페널티킥 지점에서 잽싸게 그 볼을 잡고 킥플레이해서 탁전과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상대편이 아직 수비라인을 형성하기 전에 킥플레이로서 이런 재치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골에서 불과 5미터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상대편이 상대편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킥플레이로서 맞대어가는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장성민 점수는 5대5 그리고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14번 윙 박한결입니다 조금은 먼 거리 좀 각도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컨버전 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로 직전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컨버전 킥 들어가면서 선수 7대5 역전에 성공하는 상무 박한결 선수가 컨버전 킥을 성공했는데요 킥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은 포스코건설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무한테 트라이를 연결할 수 있는 또 지금 일본서 선수 생활에 온 이현우 선수가 어떤 자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지금 실점을 당했거든요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실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상무도 그 빈틈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트라이로 성공시켰다는 부분이 확실히 그만큼 전력을 갖춘 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요 상무도 대표 선수가 거의 반 이상이 대표 선수 출신이거든요 자 위험직에서 킥을 어서 위험직을 벗어났고요 라인아웃 상황입니다 확실히 많은 득점보다는 순간적인 집중력이 무너지는 팀이 어떻게 본다면 이 경기를 패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싸움입니다 지금 포스코 회장에서는 패스 후에 리시버 서포트의 역할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네 볼 투입 아 지금 라인아웃 상황에서 공격권을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공격권을 가져가는 상무 자 지금 이거 라인아웃을 미리 그 랜딩하는 과정에서 볼 투입하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15미터 지면서 이제 후리킥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상무 자 나가면서 태클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저렇게 수비 형태를 갖추게 되면은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킥을 어서 다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라인아웃 자 지금도 그 상무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킥을 했거든요 킥보다는 지금 양쪽 윙이 그 백라인에 참가를 해서 상대방으로 저쪽 위를 갖고 네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신 없는 어떤 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쉽고요 또 상무 정도 된 어떤 거 능력 있는 팀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그 어떤 공격 패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볼 투입건은 포스코 건설 2선 라인아웃 상황에서 이제 랜딩하는 선수가 먼저 뛰었기 때문에 라인아웃 완벽한 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이 전진이 됐기 때문에 그 라인아웃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도 이제 바인딩을 한 상태에서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킥으로써 다시 공간을 열어놓는 포스코 건설 저런 킥 굉장히 무의미한 킥이거든요 상무 상무는 이번 하이킥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킥 자 김영용 선수 확실히 여유있는 캐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돌파 좋습니다 자 김영용 선수가 대표 선수로서 지금 목잡는 프레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스턴트 레프인이나 리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태클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포스코 건설 센터쪽 다시 한번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자 바인딩을 해주고 강한 푸싱이 필요한데요 자 그리고 첫번째 들어가는 차승윤 선수가 골 중심에서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못 잡는 행위에 저는 위험한 행위이거든요 자 레프인과 체크를 못하면 정말 어시스턴트 레프인과 리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아 지금 어시스턴트 레프인과 리포트를 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위험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워낙 격렬한 스포츠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장면을 캐치가 된다면 선수들의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럭크 비시합 과정에서 선수를 못 잡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거 성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못 잡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 선수를 불러서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심도 가서 동시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밀하게 따지면 10분간 퇴장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데요 어떤 거 비신사적인 행위 상대방을 어떤 거 해야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만 안 됩니다 그렇죠 공격권은 포스코 건설이 가져가게 됩니다 전반전 16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점수는 7대5 공격권으로 경기 기세가 전혀 기울이지 않은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인하우스 선택을 했는데요 라인하우스의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잠깐 선수는 톤오바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슬로우하고 볼 캐리어하고 어떤 거 슬로우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볼로 던지는 그 투입이 너무 늦어요 자 지금도 김민규 선수하고 볼 캐리어하고 어떤 거 이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네 지금도 동일한 상황 이전에 나왔던 동일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렇게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가는 오히려 공격권을 가져가는 상무 스크럼 형성, 보호 투입권이 바로 상무입니다 자 현대 럭배에서는 라인하우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몇 번을 위해서 라인하우스는 실수로 인해서 공격권이 자꾸만 상대방한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포스코 입장에서는 라인하우스를 신중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인하우스 트롱 위에서 라스트 계기 때문에 15m 지점에서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크럼 형성 이후의 움직임이 과연 어떤 팀이 더 유리하게 가져가게 될지 상무 보호 투입을 기다립니다 자 볼 투입하기 전에 순간적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세하고 센터쪽 왼쪽으로 다시 킥으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자 이기복 선수의 왼발 킥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맞대응하는 킥 조금은 높게 자 포스코의 김호영 선수가 맨발에서 킥을 안 차는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센터쪽 양 팀이 서로 킥으로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킥을 내리는 과정에서 상무가 창킥이 지금 대대볼라인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대대볼라인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킥한 지점 포인트에서 스크럼 형성을 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22미터에서 드롭아웃 선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포스코는 킥한 지점에서 스크럼 형성을 초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라인 쪽으로 나가줘야 이제 데드라인이 아닌 사이드라인 쪽으로 나가줘야 라인 아웃이고 공간을 열어놓고 그렇게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럭비에서 킥을 찼을 때는 상대방에서 공격권을 넘어주는 어떤 것은 전수적인 킥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확한 킥과 또 킥을 한 후에 우리 편이 그 볼을 잡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유독 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 지금도 잠시 워터브레이크 타임 선수들이 수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양 팀들이 어떤 그런 실업팀 닿지 않는 어떤 플레이가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그 강한 임팩트와 빠른 템포 또 어떤 스피디한 경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어... 날씨 타실까요? 자, 지금 양 팀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스피디한 전개를 기대하신 이제 럭비 팬들이 있다며 아무래도 아직 양 팀이 이렇다 할 전술적인 기울기가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 다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끊기는 현상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어떤 거 박진감이 있는 또 보는 사람을 하여금 즐겁게 그렇죠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멋진 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럭비가 재밌다는 거 앞선 고등부 결승 중등부 결승에서도 보였습니다만 일반부 결승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파워와 스피드 대결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뒤쪽으로 나온 공 스크럼 형성 보스코 건설 나가면서 오진영 선수가 오른쪽으로 높게 김원영 지금 멘트를 끌어주면서 패스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김원영 선수 풀백으로 해서 포지션 이동을 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럭크 신체의 요구는 작지만 어떤 움직임이나 상대방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보다 그렇죠 신기철 선수가 볼랑하는 타이밍에 조금 늦습니다 왼쪽으로 W만승에서 김민균 선수 안쪽으로 또 여유전 선수가 서포트해 주는 게 굉장히 늦어요 그렇죠 조금 더 빠르게 바인드링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 이대로 턴오버 지금도 쉐도 오픈한 과정에서 신기철 선수가 볼을 주는 타이밍이 스피드 좋습니다 상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전현승에 오고 15분 선수 경쟁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찬스인데요 지금의 트라이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하지만 그대로 자 지금 이재벽 선수가 움직임을 갖고 선미신 독주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패스 연결을 해줬는데요 자 양 팀 선수들이 이만큼 습관적으로 빈틈이 보였을 때 스피드 다툼이 얼마나 치라는지 지금 장면이 그대로 증명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움직이면서 지금 서파트 되는 사람 이재벽 선수가 움직이면서 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공간을 확보가 굉장히 늦습니다 저 정도 떼었을 때는 좌우에 상무 선수들이 두세 명씩 포지션에 있어야 되거든요 타클을 당해도 언제든지 완패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있어야 됩니다 같은 선수들이 서포트 해주면서 도와줬을 때 앞서 고등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격 옵션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은 포스코 건설입니다 완벽한 자세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은 자신있게 조윤수 선수 자신있는 캐치도 좋았고요 지금 킥한 후에 볼 떨어진 낙하 지점에서 상무 선수들이 물러나지 않고 10m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패널티킥을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10m 안에 있는 선수들은 어떤 행위든 간에 온세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드시 10m로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또 물러난 동작을 취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다시 라인아웃을 선택하는 포스코 건설 오른쪽에서 라인아웃 상황이 전개되겠습니다 자 점수가 7대5 전반전 2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 이번 결승전입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이 선수들이 한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한다면 또 대량 득점 대량 실점 모든 이게 공수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아웃의 찬스가 몇 번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라인아웃 수렁하기 전에 볼을 잡는 사람이 5m 안에서 캐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후리킥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업팀 정도면 라인아웃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멋진 플레이를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실수가 번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기 드문 실수 장면으로써 지금 전반전 아직 양 팀이 공간 활용 좋습니다 상무팀 오른쪽 역시나 킥으로써 높게 뛰어넘습니다 자 유석균 선수 킥도 좋았고요 김원영수 저런 식으로 볼을 캐치를 점프하면서 해야만이 상대방이 태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뒤쪽으로 내어주는 건 조금 길게 갔는데요 자 온희명 선수 높게 지금 반대쪽으로 킥을 했는데요 상무 여기서 다시 한번 러크영서 타클 후에 상대방을 잡고 상대방 쪽으로 푸싱을 해줘야 되는데요 왜 우리 쪽으로 슬트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하이킥 그리고 하이킥도 좋았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원영 선수가 캐치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짬프를 하면서 볼을 캐치하게 되면 볼이 잡은 선수가 지민이 닿기 전에 절대적으로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볼을 캐치했을 때는 짬프하면서 킥을 캐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김원영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만큼 베테랑이고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스크럼 형성을 양 팀 선수가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26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아직도 점수는 7대 5 두 점 차입니다 지금 어떤 그런 흐름이 결정타가 없이 미미하게 정개가 되고 있거든요 양 팀 다 어떤 집중력이 지금 요할 때입니다 지금 양 팀 선수들이 정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다 할 승패의 기울기도 없고 또 그렇다 큰 찬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뒷쪽으로 공이 나옵니다 자 패스 후에 어떤 킥 김원영 선수가 킥을 찾는데요 킥한 후에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캐치는 성공하는 상무 그리고 그 속도를 살려나가 봅니다 지금 리맹이 들어가고 한 사람을 붙였거든요 자 지금 뒷쪽에 서포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살리는 상무 아 패스 스미스 자 지금 럭커에서 볼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 포스코 백라인이 미쳤고 업세 라인을 벗어나기 전에 그 볼이 나오다 보니까 업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비 형태를 갖췄거든요 네 본인이 업세 위치에 있으면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업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수비 형태를 갖추면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아쉽게 공격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패널티킥이 주어졌는데 패널티킥을 이제 골과 연결하려고 초이스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20쯤에서 3점 점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킥을 할 수 있는 파워와 기술을 갖춘 팀이 바로 또 상무고 또 그만큼 많은 연습을 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팀이라면 어떤 전문적인 킥가 있거든요 네 박한결이 준비합니다 앞선 컨버전킥도 성공시켰는데요 먼 거리 이 패널티킥 성공합니다 자 7점하고 10점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점수 2대로 10대5 상무나 포스코 건설 양 팀 입장에 조금 답답했던 이 공격 흐름 일단 패널티킥이라는 선택으로 박한결이 선택해서 10대5로 만들어냅니다 정확한 임팩트와 정확한 킥 자세가 득점하고 연결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상무가 방금 패널티킥 선택한 것은 확실히 옳은 선택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리스타트킥 전반전 28분 상무가 페널티킥 맞아서 성공하면서 점수는 10대5 자 오줌영 선수가 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높게 아직 공의 소유권이 결정나지 못했는데요 상무가 캐치합니다 자 바인딩하고 타클한 후에 잡는 행위가 굉장히 알록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길게 연결 시켜놓는 상무 아 지금은 다행히 잘 캐치해냅니다 자 지금 김원영 선수에 대한 어떤 움직임 또 조인수 선수와 커뮤니티킥이 안 맞았거든요 서로가 어떤 그런 대화가 중요한데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코스컨건설 팀에서는 그래도 두 선수가 굉장히 경윤도 있고 또 대표 선수들도 많이 한 선수들 그렇죠 백스와 포워드 그 백스와 포워드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당연한 얘기로써 이 백스 간의 대화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럼 형성 양 팀 선수들이 스크럼 형성에 있어서는 모두 큰 미스플레이가 없는데요 자 스크럼이 이제 그 프론트로 1,2,3의 자세가 지금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스크럼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자 타이밍 좋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패스 연결 오른쪽 오른쪽 더블 라인을 쓰면서 스윙플레이 여기서 태클이 들어가면서 러크 형성이 좋았고요 센터 쪽 왼쪽으로 좋습니다 어떤 백라인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빈틈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 빈틈을 놀려봅니다 상무 마지막 김원영과의 다툼 뒤쪽으로 홀린 거 그대로 살려서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들 15대5 지금도 어떤 하퍼에 대한 그 A라인에서 그 포스코 컨설턴 선수들이 수비가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하퍼가 캐치돼서 공격을 갖고 그 후에 장선민 선수가 트라이밍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그렇죠 그 볼이 들어오는 장선민 선수한테 그 행운이죠 약간의 분위기도 탔습니다만 이 행운까지 더해지면서 장선민이 트라이를 두 번째 성공시키면서 점수를 15대5 그리고 아주 좋은 위치에서 컨버전 킥까지 가져갑니다 또 행운도 있지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 볼을 받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득점하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역시나 컨버전 킥은 박한결 가볍게 성공하면서 점수는 17대5가 됩니다 예선전에 한 게임 한 거하고 한 게임 안 하는 차이가 이렇게 점수가 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떤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포스코 건설 선수들은 포지셔닝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포스코 팀에서 6,7,8번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네 또 일선에서 공격과 수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6,7,8번이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컨버전 킥 어허 지금은 지나가다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캐치 성공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리스타드 킥어 좋습니다 완벽한 캐치가 좋았어요 참 사망하는데요 그 다음에 수비 형태가 굉장히 포스코 건설 팀이 안 좋습니다 자 역시나 하이킥으로 풀어놓는 상무 이현호 선수가 잡고요 지금은 노콘입니다 자 지금 이현호 선수가 여유있게 볼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을 놓쳤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날씨가 더운데 집중력이 딱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자 공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이킥을 이렇게 했을 때 또 낮경기 이제 하늘에 해가 떠있고 이러면서 선수들이 시야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로 예상되는데요 저 정도는 이현호 선수가 볼을 놓치면 안 되고요 네 어 또 어떤간에 그 오랜 선수 생활을 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또 볼이 없는 어떤 날아오는 위치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죠 또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자 스크람이 항상 볼 2위권은 상무 자 지금 흐름이 상무 쪽으로 좀 넘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 트라이를 각 팀마다 한 번씩 성공하고 나와서 페널티킥 이후에 조금 분위기를 탔던 것이 바로 상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스크람에서는 그 이 포스코 건설팀이 어떤 프론트로가 상무보다는 앞서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상무에 있는 1번 그 루스드 프로에 대한 도유성 선수가 네 고유적으로 스크람 자세가 무너지는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고요 네 어떤 스크람에 대한 우위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필드 오픈 프로에 대해서 플레이하는 과정이 네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날씨가 매우 무덥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씩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이 있는데 아직은 전반전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 시간이 6분이 남아있다는 점에 선수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팀이 지금 많이 젊어졌거든요 네 올해 5명이라는 선수가 다시 영입도 했었고요 라인아웃 볼트입 그대로 다시 한번 라인아웃이 됩니다 자 라인아웃에는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자꾸만 맥이 끊겨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라인아웃에서 몇 번의 라인아웃이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하게 캐치가 돼서 공격을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 워낙에 라인아웃이 많은 것이 바로 이제 15인제 럭크인데 이 라인아웃을 살려서 다양한 작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세트프레이에서 스크란보다는 라인아웃에 공격할 수 있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익을 갖추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옵션이 많기 때문에 그 공격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스루하고 볼 캐리어하고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공격을 상대방한테 주워주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현대럭비는 또 갈수록 라인아웃의 중요성 라인아웃에 나오는 작전이 더 다양해지고 더 고단수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라크업 볼도 중요하지만요 라인아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람 형성 자 스크람 형성 후에 볼 투입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되는 데였는데요 볼 투입 뒤쪽으로 센터점 스크람도 위 위에 있으면서 좋습니다 김호영 선수 좋습니다 지금 서포스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루이시버가 좋은 돌파가 있었습니다만 뒤에 따라오는 선수가 없었는데요 완벽한 바인딩과 볼 넘는 테클도 안하는데 볼 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김호영 선수가 바깥쪽으로 패스하는 척 하면서 안쪽으로 공간을 이용한 쉐이드 오프을 하면서 패스하는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리시버가 없습니다 서포스 선수가 없다보니까 공격하다가 맥이 끊기거든요 그렇죠 이 순간적인 빈틈을 놓치지 않았던 김원영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서 전진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오지민 선수 오지민 선수가 패스 후에 구경하다 보니까 저는 형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프랑크하고 남바히트 센터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빠르게 전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 포스코 건설 이제 전반 정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크람도 밀면서 왜 남바히트가 볼을 짓고 하파한테 연결해 주는지 변칙적으로 사용해 봅니다 오른쪽으로 적게 흘리면서 패스하면 안 됩니다 수비가 바깥쪽으로 흘리면서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볼 잡을 때는 공간을 이용한 직전에서 나가면서 프레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센터쪽 왼쪽에 많이 비어 있는데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 태클마저 잘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 점수를 17 대 10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백스가 프레이한 다음에 네 지금 김민균 선수하고 차성균 선수가 백라인에 서가지고 지금 공격으로 2차 공격으로 해서 득점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빠른 템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포스코 건설인데 분명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자 여기서도 이 돌파가 좋았고 마지막 태클이 걸렸을 때 또 뒤에 김민균 선수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 장면도 나왔드려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까 김원영 선수 전에 지금 차성균 선수가 했을 때 김민균 선수가 서포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 세모가 그렇기 때문에 태클 당해도 볼만은 좋은 위치했기 때문에 득점하고 연결을 한 겁니다 그렇죠 김민규의 트라이 그리워 컨버전 킥을 준비하는 오지명 앞선 컨버전 킥은 실패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컨버전 킥 성공 점수는 17대 12 포트코 건설 입장에서는 전반 종료 전에 따라가는 점수를 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수는 5점 차 분명히 이렇게 스피디하고 파워풀한 모습이 분명히 양 팀 모두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플레이 전개를 어떤 약속된 플레이로서 세트 플레이 때 한 번에 득점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멘트를 끌어 닿는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3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백라인의 흐름을 흐트러 놓은 다음에 득점하고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높게 좌우 움직이면서 서포터 해주는 것도 조금 더 늦어요 조금 더 빠르게 빠른 템포로 정확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한 번에 길게 공간에 열어놓는 포트코 건설 시흥 선수가 킥을 했지 않습니까 킥하는 후에 들어가는 디펜스 하는 선수가 늦어요 네 같이 푸싱해서 지금 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그 손으로 락커에서 손으로 긁는 행위는 헬드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락커에서는 절대적으로 볼을 지면 있는 것은 발로서 후킹할게끔 돼있지 그렇죠 손으로서 볼을 취급하면 안됩니다 그 진심에서 페널티킥이 죽어졌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선수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페널티킥 상무 역시나 라인아웃을 선택합니다 럭비에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선수하고 경합을 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네 어떤 비신신전적인 행위에서 고유적인 것은 반드시 그 무거운 벌칙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거운 벌칙 그 결과가 신빈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그것이 경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선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라인아웃 형성이 됐고요 라인아웃 라인아웃 차성균 선수가 이렇게 볼을 갖고 들어갔을 때 포스콘 선수 팀이 완벽한 바이닝과 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요 다시 한번 태클 자 태클 후에 볼 놓고 일어난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장성민 선수가 업사위 위치했었고 그전에 또 폴링란을 했기 때문에 숏패스 다시 한 번 서포트의 인기가 늘렸어요 다른 선수가 이제 나타납니다 안패스 좋았고요 안쪽으로 카모로 선수한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공을 내어줄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자 바깥쪽 라인을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요 스탱니 패스해줘야 됩니다 길게 다시 오른쪽 벤트동작 이후에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13번 포스코에 있는 유중 선수가 서포트 리셔브 해주는게 지금 안좋아요 위치가 자 다시 한번 데드라인 쪽 이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좋은 찬스를 맞이했던 포스코 건설 지금 윤희홍 선수 포스코 센터 어떤 힌트가 이 파워는 좋지만 그 어떤 스피드나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찬스에 있어서 지금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점수는 17대 12 한 번의 트라이가 나오게 된다면 전반전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시버에 대한 어떤거 상무에서 그 좀 방해가 있었거든요 네 방해는 사실 레프리가 체크하기는 심리입니다 체크하는 것은 어스턴트 레프리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전진 트라이 라인 크리쳐에서 럭크 지금 지금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7대 17 득점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17대 17 트라이 성공 자 지금도 이번 김민규 선수가 마지막에 득점하고 연기를 했는데요 자 점수가 17대 17 포스코 건설이 첫번째 트라이를 가져간 장면과 유사하게 전반전 사실상 마지막 트라이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터치가 정확하게 되는 장면 밝은 부분만 보시면 이 트라이 장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골에서는 자세를 낮게 들어가면 사실 그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만큼 일단 공간이 좁혀져 있었던 상무 입장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버전 킥 각도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 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럭커에서 인골에서 상무 선수들의 두 발이 지금 인골 안쪽이 있었거든요 네 한 발만 필드퍼드하고 인골하고 거쳐서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이번 컨버전 킥까지 성공시키면서 7점 추가 점수력이 19대 17 역전에 성공하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자 럭뷰에서는 어떤거 양 팀 간에 40분 동안 그 흐름이 확실한게 있습니다 네 그 흐름을 잘 이용하는 팀이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 입장에서는 상무 선수의 입장에서 지금 득점하고 지금 두 번 득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기회를 잘 포착을 했고요 5주명의 컨버전 킥까지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19대 17 역전된 상황입니다 이현우 선수가 완전하게 손에 들어왔으면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녹백을 칠 이유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점수는 2점 상무 입장에서는 이 포스코 건설의 작전에 결국에 이렇게 역전을 허용했다는게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노콘하고 나서 노콘한 과정에서 앞에 있는 선수가 그 풀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그 노콘 없어요 이로써 페널티킥이 죽어졌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아 지금은 머리끼리 강하게 충돌이 있었네요 아 지금 조윤수 선수가 네 지금 그 심판에 대해 어필하는 이유가 네 그 불을 갖고 있지 않은 플레이를 그 어떤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어필을 했던 거고요 네 자 지금 전반전 종료 부자는 울렸습니다 부자가 울렸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또 킥에 대한 어떤 능력도 있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택하고 있는 상무 역시나 키커는 박한결입니다 박한결 선수가 그 킥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앞선 페널티킥으로써 분위기를 가져왔었고 또한 지금의 위치와 아주 유사한 위치였는데요 가져가게 된다면 20대 19로 역전하면서 전반전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왼발로 높게 이 페널티킥이 성공되면서 점수는 20대 19 역전과 동시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상무가 상무가 포스코 건설 점수 20대 19 정말 점수차만 보더라도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아주 재미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수들의 이런 조금 더 강한 모습 또 여러 가지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이 우리나라가 최고의 팀으로서 40분 동안 프레이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실업팀이 답지 않은 프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지막에 상무가 득점한 것도 사실 리스타 킥업 때 완벽한 레인디움에서 볼 캐리어가 캐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녹백을 치는 상황에서 로컬 업세에서 득점을 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실업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어떤 거는 동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쉽고 후방 가서는 어떤 빠른 템포와 또 실업팀다운 어떤 그런 보드에 대한 무거운 그런 프레이를 한번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에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만 이들의 경기력은 저희가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20대 19 여기는 계속해서 전남 강진 럭비 구장입니다 국군 체육부대 상무와 포스포건설의 경기입니다 둘을 낳게 될지 워낙에 이제 또 일반부의 경기는 피지컬적으로는 사실상 성장은 지평, 마트평, 유성용, 정용우, 이준홍, 동생, 김성구, 장병림, 박한결 그리고 이재복이 베스트라이덕을 구성했습니다 이재복 유니폼의 포스포건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분석하고 검정색 유니폼의 포스포건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석합니다 앞으로도 옥세이를 해드릴 텐데 그 뒤에서 팔찍을 주어졌고요 그리고 프라이에 성공시킵니다 배 acute anymore llä 준비됐 축 네 그리고 그 빈틈을 돌려봅니다 상모로 마지막 김원영과의 다툼 뒷쪽으로 홀린 것 그대로 살려서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프를 15대5 지금도 어떤 하퍼에 대한 A라인에서 선수들이 수비가 무너졌거든요 그거를 하퍼가 캐치를 해서 공을 갖고 너무 좋고 1선에서 6박스 스피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6,7,8만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컴버전 킥 지금은 지나가다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나가면서 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센터쪽 왼쪽에 많이 비어있는데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 태클마저 잘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점수로 17대 10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백스가 프레이한 다음에 100 figures 접착했고 2선에서 광고입니다 3선 전생의 중 다음은 트리가 1선 전생의 중 가장מ호하는 테레드 2선 전생의 중 1선 전생의 중 1선 전생의 중 지금 최고의 프레임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7대 17. 점점하고 연결했습니다. 트라이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정시가 정확하게 되느냐고요. 머리끼가... 지금 조윤수 선수가 지금 심판할 때 없는... 역전과 동시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상무와 퍼스모건설, 점수 20대 19. 정말 점수차만 보더라도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고, 비치락 비치락 아주 재미난 경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수들의 이런 조금 더 강한... 시원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범준, 양준철, 김원인, 조종영, 강경수, 하반찬, 구영구. 격렬하게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어요. 강한 팀은 붙었지만, 경룡을 승해서... 신경전이 계속 어떻게 나타나있지. 원격 킥오픈에 배속 시공도가 풀어나가 보지만... 정확하게 좋은 위치에다가 잡혔습니다. 10분 정도 늦는가... 일시낙다, 황교육이 날라. 상무가 ridge место, 연기. 상무가 위치에, 런치자, Benton 선이 잘하는 건가... 숙소 오는 것 같은데. 상무가 위치에, 런치자, 니투자. 상무가 위치에, 런치, 런치관, 획런, 선의 파트. 상무가 위치에, 런치자,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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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 최재욱 경제 센터 쪽 패스 후에 이제 15분 강희찬 선수가 움직이는 쇼키로 그렇지 안American 콜백이 없는 것을 정확히 노렸고 그 작전이 콜백이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패스 미스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그 패스를 끊어내고 강경수, 강경수 그대로 트라이까지 성공시킵니다 12대0 곧밥 라인 나오시킵도 전반전이 이대로 도구가 됩니다 곰칭은 심수하네요 곰칭은 전반전의 역사식으로 이동합니다 곰칭은 심수하네요 양쪽은 안성현우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하고 더 강렬한 모습이 그리고 더 재미난 모습이 생각되는데요 지금 백신고등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좋습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간거다 바깥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나의 난쪽까지 들어가고 트라이 성공 백신고등학교 후반전의 추격을 시작합니다 백신고등학교 이성도 선수가 안쪽에서 여기는 전남강진 하멜구장입니다 전반전 마친 현재 양팀의 점수 20대 19 상무와 포스코건설 점수차가 알려주던 양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치열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무 입장에서나 포스코건설 입장에서 역시 실수 줄이는 것이 전반전에서 후반전에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19처럼 스쿼트처럼 어떤 박빙에 대한 어떤 그런 경기 결과는 사실은 아니고요 양팀 다 단점과 약점이 강점이 서로 노출됐거든요 네 상무 입장에서는 프로베딩 프론트에 대한 약점과 그렇죠 또 포스코건설에 대한 라인하우스에 대한 실수 이것이 득점하고 연결할 수 실점을 당했었거든요 후반전에서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아마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또 전술적으로 포스코건설에 대한 강점인 버드플레이를 정기를 하면서 득점해주고 연결해줄 필요가 있고요 실수를 또 줄여야 합니다 네 라인하우스에 대한 실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점을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공격을 주어주게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본다면은 지금 상대편의 실수가 있다는 점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 센스가 아주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 가서는 이제 그 상무 팀이 어떤 그 킥옵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후반전 킥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40분이 지나게 되면은 이번 대회 우승 팀이 결정나게 됩니다 자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이제 공동 우승으로 결정이 나겠고요 하지만 점수 차가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조심스럽게 미리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점수 20대 19 첫 번째 킥이 밖으로 나가면서 라인하우스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무 입장에서는 백스에 대한 스피드와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장점을 많이 활용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짧게 변칙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지금부터 쇼 라인에서 스칼한 하프가 리시버가 들어가면서 볼을 캐치했는데요 잡았으면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 자 변칙적인 전술로 수풀어 나가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전술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인하우스는 뭐 2인 이상 킥프레인은 1인 이상 1인이 없어도 킥프레인 할 수가 있지만 네 정상적인 라인하우스에서는 2인 이상 숏라인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전술적으로 공격을 찾았었는데 스칼한 하프 상무 홍수코 선수가 노콜을 했습니다 그렇죠 잡았으면 좋은 찬스가 연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인하우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럼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시간지 후반 얼마 안됐지만 양팀 다 라인하우스에 실수가 많거든요 네 실수를 줄이는 팀이 오늘 승패하고 좀 큰 영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스크럼 형성 확실히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양팀 선수 바인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중앙쪽 자 지금 유준홍 선수가 무의미하게 저런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세를 숙이면서 멘트를 끌어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공간을 활용한 그런 스피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포스콘 선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디펜스를 기다리면서 수비 형태를 갖추면 안 돼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인 수비를 했을 때 상대편의 실수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센터 쪽 자 지금 양대훈 선수가 컨실리적인 다시 한번 럭크 쓰러졌거든요 왼쪽으로 강한 충돌 여기 다시 한번 럭크 자 대권을 한 다음에 볼을 낳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수비가 좋았어요 확실히 이제는 조금씩 선수들 양 팀 모두 조금 더 힘이 더 파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클러가 타클한 자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 다음은 지금 이제 하이테클을 따라서 지금 레프레이가 목을 잡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위험한 테클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는 하이테클이 위험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심판진들이 가서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 프랑카 김수민 선수가 프랑카 정도면 그 포지션이 어떤 공격과 수비도 좋지만 일단 수비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정확한 태클 그 팀에서 아직 강한 태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하프단 프랑카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노태클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라인아웃이 된 상황 볼이 미끄럽기 때문에 볼이 미끄럽기 때문에 사실 일반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스플레이를 미스플레이가 나올 것을 잘 생각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이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양 팀 다 동동안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네 실수를 줄이는 팀이 조금 더 후반전의 주도권 그리고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볼 투입하기 전에 어떤 백라인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변형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볼이 나온다면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볼 나오기 전에 어떤 움직임을 갖고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흩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볼 투입 자 지금 위험치기 때문에 뒤쪽으로 나온 건 센터 쪽에서 자 지금도 그 상무 선수들이 윤희룡 선수가 들어오는 걸 알고 양 코타들이 한 사람으로 해서 두 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역시나 킥으로써 풀어봅니다 자 오지명 선수가 킥킹 능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상무 이재복 선수가 왼발 킥인데도 무의미하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킥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결국엔 어떠한 팀도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포스코건설 팀이 지금 오지명 선수가 킥을 한 후에 네 디펜스를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상무의 풀빼 이재복 선수가 킥을 했거든요 킥으로 정확한 킥도 아니고 지금 22m 필드포로 킥을 다이렉트로 나왔기 때문에 킥한 지점에서 라인업 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포스코건설에서는 플랭크 김수빈 선수가 나오고 문상영 선수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문상영 선수를 바꿨군요 자 지금 머리 쪽에 고통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문상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바로 경기는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거리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상무의 김성곤 선수 장성민 선수가 네 포스코에 대한 백에 대한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원영 선수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짧게 서는 것보다 길게 서서 상대방 디펜스 라인을 바깥으로 움직이게끔 맺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짧게 정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 볼트웹은 상무입니다 자 이제 미드필드 셔오기 때문에 어떤 킥과 패스로서 공격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자 나가면서 자신 있게 패스 자 이외옥 선수 태클에 놓는 자세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번 럭크 자 이대로 턴오버 됐습니다 포스코 건설 노커란을 턴오는데요 김원영입니다 오른쪽으로 아 패스가 조금 불안정했는데요 자 지금도 홀라운 타임이 이 방향이 방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한 것을 턴오버 시킨 다음에 카운터 앞에 정확하게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플레이를 지금 전개하려고 시키고 있거든요 자 보니 포스코 건설 자 지금 스탠드스쿨 상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고 선수들이 휴식 시간을 가질 때도 계속해서 이제 얼음 마사지를 통해서 체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워낙에 무덥다 보니까 선수들이 플레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싱수현 선수가 자 지금은 이제 뭐 다른 팀 선수 가릴 것 없이 서로 이제 물을 나눠 먹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휴식타임 때는 뭐 상대방 선수라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서로가 그렇죠 나누는 미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외국 선수들하고 이렇게 세계대위 나가서도 그렇게 나눠 먹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뭐 비닐 업비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볼 투입 거는 상무 자 스크럼에서 그 위에 있는 포스코 보드 플레이어가 네 볼 투입하는과 동시에 강한 그 푸싱을 해서 토너화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상무 선수들이 보드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둔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냥 대그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후반전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30분 정도 스크럼 후에 들어오는 힘이 악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도 여유있는 그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태클 상무 선수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라크 라크 지금 볼을 공급하는 선수가 없어요 네 지금 다른 선수들이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하지만 하프가 없으면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볼을 짓고 프레임을 정리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능력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비는 수비 라인을 모두 구축하고 있고 결국에는 공격 자체가 매개 끊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으로 움직이는 좋았고요 스피드로 다시 한번 안쪽에 잘 들어갔습니다 이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 럭크 자 지금도 정영수 선수가 패스를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빠져나온 공 센터 쪽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의 상황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격권을 유지하는 상무입니다 자 지금 바깥에 움직이는 안쪽과 지금 늦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백스굿보다 포드 공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역시나 포드 공격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정성민 선수 바깥으로 움직이는 좋았었어요 인터세트 인터세트 아주 중요한 인터세트 이미 세레모니를 시작하면서 단독 주입주가 시작됩니다 포스코 건설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11번 유성용 선수가 재치있게 패스하는 중간에서 인터세트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장성민 선수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유성용의 인터세트와 동시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도 상무가 이 라크 형성 후에 네 볼 나오는 타임이 좀 늦었거든요 그렇죠 유성용 선수 중간에서 지금 인터세트 안 했으면 상대방한테 실점을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었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과감한 선택이 정확하게 적중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치있는 또 어떤 경기에 대한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트라이 장면 지금까지 나왔던 포스코먼스의 트라이 장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만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요 실점을 당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정성적인 풀에서 실점을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공격을 하다가 상대방이 어이없는 실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버드가 맥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김원영이 컨버전 킥까지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점수는 26 대 20 자 지금은 이제 그 이 박재환 선수도 지금 후반에 멤버 교체에서 들어왔고요 네 문양영 선수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아마 그 후반에서는 그 포스코 건설 팀 움직임이 지금부터 조금 바뀔 겁니다 그렇죠 전형제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이 역전한 분위기를 타서 더 많은 점수차를 내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엿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후드 공격을 위주로 지금 정기를 시키려고 네 지금 멤버를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포스코에 대한 강점인 후드 프레이 한번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럭크된 상황 자 시키던스의 약속된 하이킥 상무 입장에서는 패스미스를 통한 실점 그리고 이 실점이 결국 7점짜리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킥은 어떤 걸 호름을 그 반전하는 그런 어떤 킥에 대한 실수고당이에요 사실 네 어 정확한 킥이 사실 중요하셨는데요 자 라인 아웃 상무가 가져갑니다 상무의 보이투입 아 지금도 라인 아웃 상황에서 미스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다시 럭크 공소요건은 포스코 건설 지금 그 이 라인 아웃에 노콜을 했는데요 어스턴트 애플 애플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그 지금 조금 늦다 보니까 네 그런 휩쓸 부른 타임이 조금 늦거든요 그렇죠 플레이가 잠시 진행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의 과정 때문에 다시 선수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라인 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가 노콜을 했을 때는 그 15미터 지점에서 스크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어 박강현 선수가 선수 저 레프리그가 조금 착한 것 같습니다 스크람 형성을 양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볼 투입거는 상무 자 지금 상무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거든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스피드 또 백스에 빠는 플레이를 전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사이 위치에서 이현우 선수가 볼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본인의 볼에 나갔기 때문에 플레이해도 된다고 썼는데 쓴 위치가 업사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볼이 나갔더라도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겁니다 본인의 위치가 업사이드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페널티킥을 직접 다시 한번 골문을 노려보는 상무입니다 박한결 앞선 두 번의 페널티킥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시키면서 킥에 있어서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조금 더 정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전의 페널티킥보다는 더 쉬운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무 입장에서는 득점할 수 있는 기회에서는 언제든지 득점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손쉬운 방법이고요 그렇죠 또 선수들을 어떤 체력적인 안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페널티킥 정확한 킥 점수 3점을 추가하면서 점수는 26 대 3 상무가 차곡차곡 점수를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포스코 건설이 트라이를 통해서 말씀해주셨다시피 포드플레이를 통해서 밀어붙여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상무 같은 경우에 백스의 스피드를 살려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후반전에는 오히려 포스코에 포드 공격이 먹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어떤 미드필드 지역보다는 상대방 인골 에리아에서 포드플레이로서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고요 네 더구나 상무 입장에서는 빠른 스피드, 백스에 대한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스타드 킥업 엄무하게 럭커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본인이 직접 좋습니다 볼 받으면서 나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고요 후반전 1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차는 3점차 그리고 아직 이렇다 할 한 팀이 더 앞서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 한 명은 낮은 태클로 로우 태클을 하지만 그 다음 사람은 상체를 잡고 볼하고 같이 죽이는 것을 태클을 해줘야 되거든요 짧은 킥으로 풀어나가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쉽네요 이 공이 연결됩니다 상무 다시 한 번 럭크 공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킥으로 다시 한 번 높게 하이킥 지금도 자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시 자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볼 잡기 위해서 점프하는 사람을 공중에서 태클을 했기 때문에 그 진심에서 패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 선수가 쓰러져 있긴 한데요 뛸 수 있다는 사인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날씨가 워낙에 무덥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만 쉴 때도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한 선수가 신비를 당했습니다 자 볼 잡기 위해서 공중에서 점프를 때면서 태클하는 과정에서 공중에 있는 선수를 태클을 했기 때문에 지금 1번 도희성 선수가 10분간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 찬스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이렇게 도희성이 신빈으로 나가게 되면서 상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가 이 후반전 19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1번 풀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그 상무가 프론트로가 포스코보다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열쇠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희성 선수가 10분간 퇴장을 당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포드플레이에서의 강한 팀이 포스코 건설인데 풀업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쓰러지지 않고 벗든 힘 굉장히 좋아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도희성 선수가 이제 신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프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차진이나 타클을 해야만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된 다음에 15명과 14명의 싸움 풀업이 비어버리면 또 채우기도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풀업이 비었을 땐 고유 포지션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선수 멤버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문적인 선수가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동안은 다른 선수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김요한 선수가 투입되었습니다 스크럼 형성 그래서 럭비에서는 임시, 임의, 정식 교체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임의 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포스코 건설은 3점 차례 충분히 벌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요 자 노컨 지금은 노컨이죠 공격권에 이대로 포스코 건설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지금 라인아웃 세팅하는 과정에서 지금 포스코 버드가 볼 튑 하기 전에 푸싱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프리크를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상무 하프가 퀵풀하는 과정에서 노컨을 했거든요 그렇죠 차분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급하게 된다면 실수가 나오고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홍수권 선수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노컨을 했거든요 포인트에 입은 포스코 건설 다시 뒤쪽으로 나온 공 자 지금 밀면서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도 무비맨 킥거든요 그루방 중간 커트 상무가 킥으로써 시간을 조금 벌어놓습니다 지금 어정쩡한 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키 높고 멀리 자 지금 이제 오지명 선수가 자기에 대한 장점에 대한 어떤 킥을 그렇죠 롱킥을 정기를 했거든요 우선 좋은 위치 일단 갖다 놓은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포스코 건설은 결국 신빈으로 나가 있는 도희성 선수의 빈자리를 조금 더 노려볼 필요가 있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무 입장에서는 보드 공격보다 백스 공격으로써 패스나 킥으로써 공격으로써 아마 그런 루트를 찾으려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포스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흐름을 간판을 해서 수비 형태의 포메이션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라인아웃 상황, 포인트 입은 상무입니다 또 김인균 선수가 오지명 선수를 면발 교체했는데요 그렇죠 킥을 했지 않습니까 킥을 하게 되면 조윤수 선수 다시 킥 찰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서 정영호 선수 좋습니다 높게 하이킥 자, 지금 온세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후 태클 과정 다시 한번 뒤쪽으로 상무 그 다음 수비 형태를 같이 대입니다 지금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이 많은 것을 살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원이 많은 것을 지금 상대방한테 볼을 그렇죠 지금 뺏기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볼인들의 볼 소위를 높여가야 되는 포스코 건설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무는 3명이 있고요 지금 포스코 팀원은 6명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적 우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비 형태가 흐트러져 있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포스코 건설의 공격도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수록 그 레플레이가 선수의 어떤 부상 방지를 해서도 레플레이가 어떤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해 줄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워터베이크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자, 점수가 3점차 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신빈으로 나가 있는 상무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포스코 건설이 이 상황에서 득점을 내지 못한 채 신빈으로 나간 선수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쫓기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분 동안 어느 정도 반이나 시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득점하고 연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득점도 득점인데 공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건설 측에서 더 초조해지고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 역전의 상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무 팀이 백스가 킥올을 위한 전술적인 공격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킥하는 후에 포스코 팀의 움직임이 둔화되다 보니까 지금 수적 열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 포스코 건설입니다 상무 팀 이석균 선수가 그런 부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기다리면서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공격 흐름이 끊겨봅니다 지금 노콘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스크럼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백스보다는 지금 차승균 선수나 이현훈 선수가 남바히터로서 볼을 짓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기천 선수하고 약속된 프레임을 위해서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스로서 전기를 한 다음에 어떤 공격 루트를 찾으면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 이번에 볼트에 입은 포스코 건설입니다 자 이현훈 선수가 남바히터로 포지션으로 하는데요 자 신기천 선수 버려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현훈 선수가 쫓아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태클 자 이현훈 선수 잘 버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신기천 선수 빨리 퀵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템포를 선수가 부족하고 있는데도 상무 팀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버드가 하나가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으면 버드플레이를 빨리 퀵크를 해줘서 정기를 시켜줘야 돼요 오히려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더 체력적으로 소진했을 때 설사 신빈 선수가 복귀하더라도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 된대요 그럼요 지금 왜 라인하우스 선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상무는 7명이고 포스코는 8명이거든요 네 네 또 더구나 그 포스코 강점이 버드플레이를 정기를 시켜도 충분히 득점하고 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일단 포스코 건설이 여전히 유리한 상황임에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라인하우스에서 완벽하게 캐치가 된 다음에 뭘 푸시하면 득점하고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걸 왜 패스를 했을까요 이대로 다시 한번 놓고 자 지금도 라인하우스 완벽하게 캐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간을 버려주고 난 사람이 그 사이에서 볼 투입과 동시에 그 트라이와 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자 이대로 아쉬운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무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아주 잘 모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스카난 정성 후 볼 투입한 다음에 푸싱을 해도 됩니다 네 지금 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볼 투입은 상무 자 지금 푸싱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버티면서도 시간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신빈 나간 선수도 복귀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무가 프론트로가 포스코 팀에서 푸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세를 낳다 보니까 문을 잃는 형태가 지금 됐거든요 네 한 번 더 정자세에서 상무가 볼 투입과 동시에 여덟 명에서 혼인일치가 돼서 푸싱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톤 오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또 프론트에 대한 어떤 반칙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 번 스크러명에서 자 상무는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이렉크 후킹을 했지 않습니까 왜 다이렉크 후킹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수비를 강구를 안 했을까요 다시 한 번 럭크 상황 다시 한 번 럭크 됩니다 자 지금도 볼이 나갔거든요 볼 나갔는데 지금 레프리가 프레임 올인하고 팔을 시그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됐어요 지금 포스코 포스코 원설이 자 지금 여기서 자 피켄고 프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트라이라인을 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자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이민호 선수 쓰러지면 안됩니다 지금 버텨주는 선수들의 버텨주는 힘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딩이 안되있고 지금 어떤 벽을 쌓는 상태가 지금 안되있기 때문에 수적 우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푸싱을 위해서 지금 놓고는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이런 찬스가 과연 후반 가서 지금 28분이라는 시간이 흐렸거든요 좋은 찬스로 기회를 놓친다면 글쎄요 자 이제 후반전도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10분 가량 정도 남아있는 후반전 자 그리고 득점도 26 대 23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 페널티킹은 언제든지 그 또한 트라임은 또 뒤집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이입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실수 유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 입장에서는 그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프론트라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렇죠 자 지금 그 보십시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상무 입장에서 반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영리하게 반칙을 유도해내면서 오히려 공격관리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포스코가떨 자 지금 득점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요 아니면 다시 스크람을 선택을 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 간의 대화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스크람 선택을 아마 제가 지도자가 같았었으면 아마 스크람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그런 부분은 지금 선수가 수적으로 우위하다는 점 그리고 포드 싸움에서는 조금 더 강점이 있다는 점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크람 선택을 했거든요 예 저도 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이것이 득점까지 연결돼서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백의 라인을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네 자 이윤우 선수하고 또 프랑카 또 싱니션 선수에 대한 어떤 스위밍이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프레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속적으로 천천히 푸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크람으로 푸싱하면서 자 스크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됐습니다 지금 기습적인 공격 그리고 스트라이 라인 안쪽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중요한 트라이 자 상무에서 의도적으로 스크람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윤우 선수가 도로가 제치있게 도로하는 방향쪽으로 볼을 내고 스크람 선수가 스크람 선수가 공간을 이용한 득점하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상무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득점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전의 스크람 과정에서 파울을 유도해 내서 본인들이 공격권을 가지고 오고 그때 만들어낸 이 득점 아주 중요한 득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포스커 건설이 확실히 한 선수가 수적 우위를 가졌을 때 득점으로 가지고 오는 데는 성공을 하네요 지금 정중앙에서 트라이를 했기 때문에 콤보전킥도 쉽게 득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3점하고 7점하고 스코어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10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컨보전킥 자 컨보전킥이 안 넘어갔네요 자 지금은 이 컨보전킥이 안 내려갑니다 자 김원영 선수가 웬만해서 실수를 하지 않은 선수인데요 네 앞선 컨보전킥을 성공시켰던 김원영인데 지금 컨보전킥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도 8점이기 때문에 센터 트레이를 당해도 1점 차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남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10분이면 뭐 트레이스 트레이까지 역전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점수는 31대 23 자 지금 포스커는 집중력 있게 보드플레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충돌 공격권을 가져오는 상무입니다 상무도 도희성 선수도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른 템포 백스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공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숫적으로 동일해지고 그만큼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무 네 그렇습니다 장성민 선수의 공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자 자 그다음 프레일 이온우 선수 볼을 뺏는 자세 하 그걸 놔주네요 자 다시 한번 옆으로 흐르지 말고 나가면서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자 지금도 푸싱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계속 오른쪽으로 지금 패스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포스커에서 자 일단은 그래도 공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자 지금 바깥쪽이 두쪽 열쇠이거든요 오른쪽 그렇죠 바깥쪽을 자동하게 왔습니다만 자 지금도 슬로우 포워드입니다 그렇죠 슬로우 포워드이기 때문에 좋은 찬스를 살려서 바로 만회점을 찾을 수 있었을 기회를 아쉽게 무산시키고 마는 상무 그렇습니다 장성민 선수가 선 위치가 볼 캐나우보다 조금 앞에서 서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뒤에서 볼 받았어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 지금 11번 유승준 선수가 전반적인 인터넷 세트 했지 않습니까? 네 재치있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패스하는 선수가 앞으로 패스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한 트라이를 유승준 선수가 잡아줬네요 만약에 지금의 트라이가 성공 됐었더라면 정말 경기 결과 함부로 예측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럼요 센터 트라이까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포스카에서 우염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킥 또 패스도 중요하지마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중앙에 공간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롱킥도 중요하지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럭킥 다시 뒤쪽으로 역시나 킥으로써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라인아웃 3구 입장에서 3구 입장에서 마음이 조금 급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필드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라인아웃이 형성이 됐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럭킥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상무거든요 네 라인아웃으로 조금 더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양 팀 다 집중력을 갖고 프레이를 해줘야겠고요 하지만 백스가 좋긴 상무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5분이어도 스피드만 살린다면 충분히 2개 트라이도 가능한데요 가능합니다 2분 사이에 2,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보드 공격보다는 백스로서 패스를 전개시킨 다음에 다시 혼자서 독주하는 형태보다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도와주면서 리템 패스를 받고 어떤 스윙플레이나 긴 공간하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장성민 선수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 잘려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잘려줬습니다 쇼킥 좋았고요 쇼킥으로 풀어봤는데요 아 지금 막아줘야 되는데요 그대로 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왼쪽에서 하지만 자 지금 찬스에서 노마커 찬스에서 노코너 했거든요 그렇죠 명장면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일단 실수로서 무산되고 맙니다 다시 여기서 태클 지금 굉장히 집중력 갖고 상무 선수들이 움직임을 갖고 있거든요 네 쇼킥의 선택이 좋았습니다만 그것을 받고 나서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았던 포스코 건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쪽에 있는 조윤순 선수가 상대방 킥을 위해서 잠은 다음에 3,40m 독주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만에 10m씩 오가는 선수들인데요 자 지금 스크라임이 주어졌거든요 상무 입장에서는 킥하면 안 됩니다 킥하지 말고요 오픈플레이어에서 어떤 전술적인 플레이를 정기를 시켜서 득점하고 연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큰 실수 안 하고 버티는 것도 하나의 또 전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말 극한 상황까지 오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패스 해주고요 왼쪽에 바깥에 찬스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서서 패스하니까 좋습니다 패스 좋습니다 킥으로 또 좋았고요 죄치있는 선택 하지만 이 캐치가 자 그게 바인딩이 자 여기서 캐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저게 어떻게 보면 그 시합에 대한 운이거든요 네 또 럭빛 볼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볼이 어 손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놓고는 했거든요 방금 전에 그 킥에 대한 선택은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치있는 그 그 쇼킹으로 인해서 그 바인딩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확보를 했지만 그렇죠 그 볼이 위로 넘어갔거든요 자 여기서 좋은 선택이었고 위치도 속도도 좋았습니다만 야속하게도 자기 머리 위로 공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복 선수가 재치있는 플레이로서 했거든요 네 하지만 유리한 위치까지는 올라온 상무 반대로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타치가 안되고 인필드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고요 전광판 시계는 거의 모두 돌아갔습니다 장선민 선수를 지금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쪽보다 바깥쪽으로 수입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네 자 지금은 자 여기서 볼 캐리어가 타클 후에 스퀴즈 볼로서 볼을 나오는 곳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패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은 거의 끝난 상태에서 그 8점이란 그 차이를 지금 포스코에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분하게 터치킥을 내고 그 다음에 라인 암 형성을 갖고 어 프레일 전기를 시켜도 어 역전하기는 조금 심리 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팀의 우승을 이끈은 조인수 선수가 가장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8점 차 점수 차가 8점이기 때문에 그 포스코 건설 주장으로서 네 또 고참 선수로서 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요 네 또 전체적인 선수들을 뭐 중간중간에 그 리드하는 그 모습이 또 오늘의 그 MVP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됩니다 그렇죠 자 라인아웃 형성이 됐고요 라인아웃 안쪽에 투입 자 완전하게 잡았습니다 완벽한 라크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큰고 프레이를 아마 전개를 할 겁니다 그렇죠 볼을 내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여기서 푸싱을 해주고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러크 조금 아쉽습니다 자 같이 바인딩하면서 다시 한번 왼쪽에서 자 태클 한 다음에 볼을 놓는 동작도 좋았고요 네 자 전혀 뭐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급할게 없죠 센터 쪽에서 같이 이제 바인딩을 하면서 강한 압박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상무 입장에선 야속한 시간이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고요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마지막에 나왔던 이재복 선수의 그 킥에 이은 운이 조금 따르지 않았던 부분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큰고 프레이어에서 지금 전기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볼 캐리어 후에 그 포스트 세컨 프레이어들이 그 자세를 낮춘 자세보다 완전히 바인딩을 하면서 지금 부자가 울면과 함께 싱윤철 선수가 터치결을 낸 거 그렇죠 노사이가 됐거든요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제27의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일반부 우승은 포스코건설이 차지하게 됩니다 점수는 31대 23 자 포스코건설이 결국 상무를 꺾고 이번에 승리를 우승을 거두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포스코건설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 초반 전반전 때 양 팀 모두 실수 과정 이후에 이 신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전후반을 통해서 상매에 있는 한 명이 신빈이 당한 일본 선수에 대한 어떤 공백이 굉장히 오늘의 승패에 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포스코 보드에 대한 플레이 또 마지막에 페넬티킥이 아닌 스크럼을 선택을 해서 신규 선수가 트라이를 찍은 게 결정적으로 오늘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는 잠시 뒤에 우승팀인 포스코건설의 강인정 감독과 오늘의 최고의 플레이어 그리고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인 포스코건설의 조인수 선수를 잠시 뒤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의 경기입니다 포스코건설의 경기입니다 를 낳게 될지 워낙에 이제 또 일반부의 경기는 피지컬적으로는 사실상 통장을 지켜 나주서구 청룡 정영우 오준홍 도식 장성민 박한결 그리고 이재복이 베스트라이더를 구성했습니다 이색 유니폼의 포스코건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력하고 검색 유니폼의 포스코건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력합니다 마코에서 업데이트 해드릴텐데 그 중에서 탈투를 주어졌고요 그리고 프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조영우 그리고 그 밑팀을 돌려봅니다, 상무. 마지막 김원영과의 나툼. 뒷쪽으로 홀린 것 그대로 살려서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프는 15대5. 지금도 어떤 하퍼에 대한 A라인에서 선수들이 수위가 무너졌거든요. 그거를 하퍼가 최초해서 공돌고 하퍼. 네, 오늘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스코 컨셉 강인정 감독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독님,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일단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아무래도 선수들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전반전 끝났을 때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날씨도 굉장히 더운 날씨에 선수들이 80분이라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전만 봤을 때는 선수들의 몸이 풀리지 않은 모습일까요? 감독님도 예상치 못한 실수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후반전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독님, 따로 주문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독님, 제가 초반부터 파워 싸움을 좀 해야 된다는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또 오늘 날씨도 그렇고 선수들도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 돈만 가는 플레이를 전반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후반에 들어와서는 파워 게임으로, 라크 게임으로 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려서 게임이 좀 쉽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대기실에 계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셔서 이게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감독님,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경기에서 조금 큰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다면 상무팀에서 신빈이 있었던 것인데 그 신빈 이후에 따로 지시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상무 1번 선수가 신빈을 당하면서 스크럼이 급격히 약해진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스크럼 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면서 작전 플레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했던 트라이가 있었다면 감독님은 어떤 트라이를 꼽으시겠습니까? 뭐 트라이는 15명의 선수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하나 뽑기는 좀 뽑기는 좀 힘들고 다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가까이서 모셔보니까 감독님도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지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 건설 포스코 건설 강인정 감독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선수 오늘 포스코 건설의 우승을 이끈 주장 조인수 선수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아 조인수 선수도 정말 이제 80분을 가까이 뛰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뷰가 잘 진행되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저희가 직접 조인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선수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사실 플레이에 있어서 더위가 역시나 가장 큰 적이 되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무팀보다 선수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전 때 오히려 더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후반전보다 전반전이 좀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무래도 처음이라 이제 전반전에는 몸도 아직 좀 덜 풀린 경향도 있고 선수들이 더위에 좀 적응을 잘 못했는데 후반전에는 더위에 적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제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지시했을 것 같은데 주장이 보시기에는 같은 이제 오늘 경기 띄워준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꼽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명 전체 밖에 이런 22명까지 전체를 다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모에서 이 선수가 확실히 조금 두려워서 이 선수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었다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 상모 백스 중에 장성빈 선수라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선수는 이제 체격적으로나 이제 스킬적으로나 좀 잘하는 선수라서 그 선수를 좀 잘 막 하려고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포스코 원소에 두 경기를 치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다면 결승전이 될까요? 아니면 예선전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선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좀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게임을 해가지고 첫 시합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름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계속 계속 전국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포스코 건설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는 이제 팬들에게 주장으로써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손발 맞춰서 정말 열심히 훈련했는데 마지막 시합에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있거든요. 그 시합 대비해서 정말 더 보안점 많이 훈련을 해서 더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인수 선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 건설 조인수 선수를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정말 조인수 선수가 땀을 흘리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보다는 이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곳 전남 강제인 하멜럭비 구장에 많이 와주신 관중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박경혜슬 의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럭비가 조금 더 많이 선수들이나 또 팬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은데 저희 충계리그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역시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계리그 의원 때는 시즌 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이 비슷한 선수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또 실업팀들이 중독교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향상이 됐었고요. 또 프리하는 적극적인 자세 또 집중을 갖고 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층 더 우리 럭비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 제27회 대통령이 전국종별 럭비 선수 건데 중등부 우승팀은 양정중학교 중등부 준우승팀은 중등부 준우승팀이 성남서중학교 그리고 고등부 우승팀이 부천북고등학교 그리고 고등부 준우승팀 백신고등학교 대학부 우승은 연세대학교 대학부 준우승 단국대학교 그리고 일반부 우승 포스코 건설 준우승 상무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팀들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이제 29개 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는데 모든 선수들이 정말 많은 경험과 또 많은 경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독님 이제 해설위원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세경기 가운데 조금 더 인상깊었던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업팀이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팀들이 결승에서 상무 또 포스코 팀들이 전반에는 다섯 곳이 어떤 날씨 탓을 위해서 무리하게 플레이를 전개됐지만 후반 가서는 박진감 있는 플레이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선수들한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일요일 중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럭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럭비에 많은 흥미를 가져주신다면 아무래도 럭비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제27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총 9일간 치러지던 이번 대회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정남 강진에서 저희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도움말씀엔 박기행혜설이온 그리고 저는 캐스터 천영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배스트라이덱을 구성했습니다. 이 색 유니폼의 꽃꽃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고 검색 유니폼의 꽃꽃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고 검색 유니폼의 꽃꽃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고 검색 유니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고 자, 지금은 시작합니다. 앞서이에서 엑제이를 했을 때 그 도움을 중에서 탈투를 주어졌고요. 그리고 프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위' 찍을 때 그의 홈! 스토리어! 스토리어! 여권 그럼 우시는 걸까요? 내가 계속 분지해서 지금 결국에는 화mass이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가 17대 17 접점하고 연결했습니다 정상호와 포스모 건설 점수 20대19 점수 20대19 점수 20대19 역전과 동시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상모와 포스모 건설 점수 20대19 점수 20대19 점수 20대19 정말 점수차만 보더라도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재미롭다는 격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수들의 이런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킥오프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40분이 지나게 되면 이번 대회 원승팀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승을 거둘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발전이 나요. 선수들의 철학적인 안대에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렛츠킥. 점수 3점을 지가하면 점수 26대 3. 상무가 성공 중에는 지인맹이 응시를 갖고, 지금 프리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조치적으로 초원 처리. 그렇죠. 트라웜을 업무 중하면서. 자, 스크람은 도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더 됐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공격. 그래서 스트라이 라인 안쪽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중요한 트라인. 이번 상무회에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경기 1대로 종료됩니다. 제2세에서 송혁기 선구총들 럭비 선수권대회 1반구 우승은 포스코건설이 차지하게 됩니다. 점수 31대 23. 포스코건설이 계속 탁구를 꺾고 이번에 우승을 거두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포스코건설이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일단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아무래도 포스코건설에게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지시했을 것 같은데 주장기 보시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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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